왕국을 물려받은 왕자 옛날에 조와 안이라는 쌍둥이 아들을 둔 왕이 살았습니다. 왕은 둘 중 누가 먼저 태어났는지 분명히 알 수가 없었고 궁전의 신하들 역시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왕은 장차 누구에게 왕위를 물려줘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공평하게 기회를 주겠다. 어느 날 왕이 두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세상에 나가서 신부감을 찾아오너라. 내게 가장 진귀하고 보배로운 예물을 바치는 신부감을 데려오는 왕자에게 왕위를 물려주겠다. 쌍둥이 왕자는 아버지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서로 반대쪽 귀를 잡아 말을 달렸습니다. 이틀이 지나 조는 어느 큰 도시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조는 후작인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는 아리따운 아가씨와 사귀게 되었습니다. 조는 후작의 딸에게 아버지의 제안에 대해 이야기하고 혼례를 정했습니다. 그러자 후작의 딸은 봉인된 작은 상자를 왕에게 선물할 예물로 조에게 주었습니다. 젊은 연인은 곧 약혼 사실을 세상에 발표했어요. 왕은 예물을 받았지만 아는 신부가 예물을 보내오기 전까지 상자를 열어보지 않기로 했습니다. 한편 안 왕자는 말을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달려도 작은 마을 하나 나타나지 않았어요. 길도 없이 나무만 빽빽하게 오거진 거대한 숲이 끝도 없이 펼쳐졌습니다. 안은 칼을 빼들고 나뭇가지를 쳐내며 힘겹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벼랑간 눈앞에 넓은 빈터가 나타났어요. 빈터 저 끝에는 햇빛을 받아 눈부시게 반짝이는 의리의리한 대리석 궁전이 서 있었습니다. 안은 궁전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을 열고 안을 맞은 것은 다름아닌 집사옷을 입은 원숭이였습니다. 원숭이는 안에게 공손하게 절을 하더니 안으로 들어오라는 몸짓을 해보였습니다. 또 다른 두 마리의 원숭이가 나타나 안 말에서 내리는 걸 돕고 말을 마구깐으로 데려갔습니다. 안은 난감마다 앉아있는 수많은 원숭이들의 말없는 인사를 받으며 양탄자가 깔린 대리석 층계를 걸어 올라갔습니다. 이윽고 커다란 방으로 들어서자 탁자에는 카드놀이판이 차려져 있고 네 마리의 원숭이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 원숭이가 안에게 탁자 앞 의자를 내주었습니다. 그러자 다른 세 마리의 원숭이가 각자 나머지 의자에 자리를 잡았고 곧 카드놀이가 시작되었습니다. 잠시 후 원숭이들이 손짓으로 안에게 저녁 식사를 하겠느냐고 물었습니다. 원숭이들은 안을 식당으로 데려갔어요. 식당에는 깃털 장식이 달린 모자를 쓴 원숭이들이 호화롭게 장식한 기다란 탁자 앞에 앉아있었습니다. 앞치마를 두른 원숭이들은 곁에서 시중을 들었습니다. 만찬을 마치자 원숭이들은 램프에 불을 밝혀 안을 침실로 안내했습니다. 그러고는 그를 홀로 방 안에 남겨두고 떠났어요. 안은 혼란스럽고 불안했지만 너무 지친 나머지 금세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런데 안이 깊이 잠들었을 때 어둠 속에서 어떤 목소리가 잠을 깨웠습니다. 안, 누구요? 안은 이불 속으로 몸을 움츠리며 물었습니다. 당신은 무얼 찾아 이곳에 왔나요? 난 아버지께 조의 신부보다 더 진귀하고 보배로운 예물을 선물해줄 나의 신부를 찾고 있소. 그리 되면 나는 왕위를 물려받게 될 것이오. 안, 당신이 나와 결혼해준다면 가장 진귀하고 보배로운 예물과 왕위를 얻게 될 거예요. 그렇다면 당신과 결혼하겠소. 좋아요. 그럼 내일 아버지께 편지를 보내세요. 다음 날, 안은 아버지에게 자신은 무사히 잘 있으며 곧 신부를 얻게 될 거라는 내용의 편지를 썼습니다. 안이 편지를 한 원숭이에게 건네주자 원숭이는 이 나무에서 저 나무로 펄쩍펄쩍 뛰어서 왕의 궁전이 있는 수도까지 달려갔습니다. 왕은 편지를 가져온 원숭이의 옷차림에 깜짝 놀랐지만 기쁨에 무척 즐거워하며 궁전 안에 원숭이 사신이 쉴 곳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날 밤, 안은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다시 잠이 깼습니다. 안, 저와 결혼하겠다는 마음은 여전히 변치 않았나요? 물론이요. 좋아요. 그럼 내일 아버지께 또 편지를 보내세요. 다음 날, 안은 아버지에게 자신은 여전히 잘 있다는 내용의 편지를 써서 원숭이에게 주었습니다. 왕은 이번에도 새로운 원숭이를 위해 궁전 안에 보금자리를 마련해 주었어요. 이런 식으로 매일 밤 어둠 속의 목소리는 안에게 마음이 바뀌지 않았는지 물었고 다음 날, 안 아버지에게 편지를 쓰면 원숭이가 궁전으로 가져가는 일이 되풀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흘러 이제 왕의 궁전은 원숭이들로 가득 차게 되었어요. 나무 위에도, 지붕 위에도, 석상 위에도 원숭이들이 온통 바글거렸습니다. 어떤 원숭이는 망치로 신발 뒷굽을 박아넣는 구두장의 어깨 위에 앉아서 구두장의 동작을 똑같이 흉내냈습니다. 또 어떤 원숭이는 의사가 수술하는 걸 구경하고 있다가 상처를 찍고 꿰맬 때 쓰는 수술용 칼과 실을 가지고 달아나버리기도 했어요. 산책을 나온 여인들이 쓴 양산 위에도 원숭이가 앉아있었습니다. 왕은 이제 어찌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달의 마지막 날이 되자 마침내 어둠 속의 목소리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내일 함께 궁전으로 가서 결혼식을 올려요. 다음 날 아침, 안이 층계를 내려와 보니 멋진 마차가 문 앞에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마보석에는 원숭이 마부가 앉아있고 마차 뒤에는 두 명의 원숭이 하인이 매달려 있었어요. 그리고 마차 안에는 진귀한 보석 장신고로 치장하고 탐스러운 타주 깃털이 꽂힌 정교한 머리 장식을 쓴 원숭이 한 마리가 폭신한 벨벳 쿠션 위에 앉아있었습니다. 아니 원숭이 신부 옆에 앉자 마차는 달리기 시작했어요. 두 여인이 수도에 도착했습니다. 도시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나와 이 낯선 행차를 구경하기 위해 서로 어깨를 밀쳐가면서 도로 양편에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마차 안을 들여다보고 안 왕자의 신부가 원숭이라는 사실에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 모든 사람들의 시선은 아들을 맞으러 궁전 앞에 나와 있는 왕에게로 향했습니다. 왕이 원숭이 며느리를 데리고 온 왕자에게 어떤 반응을 보일지 모두들 궁금해했어요. 그러나 왕은 꿋꿋한 사람이었습니다. 왕은 마치 왕자가 원숭이와 결혼하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일이라도 되는 양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렇게 말했을 뿐입니다. 내 아들이 고른 신부 까미니 내 아들은 그 신부와 결혼해야 한다. 왕이 한 번 내뱉은 말은 절대 바꿀 수 없는 법. 원숭이 신부는 조 왕자의 신부가 가져온 것과 똑같이 생긴 작은 상자를 왕에게 바쳤습니다. 상자는 결혼식이 열리는 날 열어보기로 되어 있었어요. 원숭이 신부는 주위 사람들을 물리치고 궁전에 마련된 침소에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안은 신부를 맞으러 갔습니다. 안이 신부의 침실에 들어갔을 때 신부는 웨딩드레스를 입고 거울 앞에 서서 옷 맵실을 다듬고 있었습니다. 어때요? 잘 어울리나요? 신부는 안을 향해 몸을 빙글 돌렸습니다. 안은 깜짝 놀라 그만 할 말을 잃고 말았어요. 황금빛 머리카락에 장밋빛 홍조를 머금은 너무나 아름답고 우아한 여인이 눈앞에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안은 도무지 믿을 수가 없어서 손으로 연방 눈을 비볐습니다. 그러자 여인이 말했어요. 제가 바로 당신의 신부랍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부둥켜 안았습니다. 궁전 밖에는 안 왕자와 원숭이 신부의 결혼식을 보기 위해 수도 안의 사람들이 모조리 몰려 나와 있었습니다. 마침내 왕자가 원숭이 대신 아름다운 여인을 신부감으로 데리고 나타나자 사람들은 입을 떡 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신음만 흘릴 뿐이었습니다. 궁전 저편에는 수많은 원숭이들이 몰려 나와 나무와 지붕과 창문 턱에 빽빽하게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왕자 부부는 원숭이들이 앉아있는 거리를 지나쳤습니다. 그러자 부부가 지나가는 곳마다 앉아있던 원숭이들이 빙글빙글 맴을 돌더니 사람의 모습으로 바뀌는 것이었어요. 어떤 원숭이는 원숭이는 바닥에 긴 옷자락이 끌리는 드레스 차림의 여인으로 어떤 원숭이는 깃털 모자를 쓰고 멋진 검을 찬 씩씩한 기사로 나머지 원숭이들은 성직자나 농부 병사의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모두 신랑과 신부의 뒤를 따라 함께 거리를 행진했습니다. 이윽고 왕은 결혼 예물이 담긴 작은 상자를 열었습니다. 조의 신부가 가져온 상자를 열자 살아있는 아기 새가 나와 공중으로 날아올랐습니다. 모두들 작은 새가 그렇게 오랜 시간을 어떻게 상자 안에 갇힌 채 죽지 않고 살아있었는지 신기할 따름이었습니다. 새의 보리에는 호두가 하나를 물려있었어요. 그리고 그 호두를 열자 안에서 황금으로 만든 술 장식이 나왔습니다. 이번엔 아내 신부가 가져온 상자를 열었습니다. 거기에서도 역시 살아있는 새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새의 보리에는 호두가 아닌 도마뱀이 한 마리 물려있었습니다. 그리고 도마뱀의 입에는 개암나무 열매 한 알이 물려있었습니다. 왕은 열매를 쪼개 열어보았습니다. 그러자 그 안에는 백명의 장인이 솜씨를 다해 수놓은 아름다운 레이스 장식에 식탁포가 곱게 접혀들어 있었어요. 가엾은 조왕자 이제 왕은 안왕자에게 왕위를 물려주겠노라고 발표하겠구나.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때 안의 신부가 말했습니다. 안왕자는 전하의 왕국을 물려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결혼 지참금으로 제 왕국을 받게 될 테니까요. 그이가 저와 결혼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이렇게 원숭이의 저주에서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자 원래의 모습을 되찾은 원숭이 왕국의 모든 사람들이 새로운 왕 안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인사를 냈습니다. 그리고 조왕자는 아버지의 왕국을 물려받았답니다. 그리하여 모두가 오래오래 평화롭고 사이좋게 살았답니다. 북풍의 선물 집이라고 불리는 농부가 언덕에 있는 수도원장의 농장에서 일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언덕 빠지는 언제나 북쪽 바람이 불어와 농작물을 모두 망치기 일수였습니다. 그래서 집과 식구들은 굶는 날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참다 못한 집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나를 괴롭히는 북풍님에게 찾아가 봐야겠어. 그는 그는 아내와 아내와 자식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북풍이 불어오는 산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집은 북쪽 바람이 사는 성에 도착하여 문을 두드렸어요. 북쪽 바람의 아내가 창문 밖으로 흘끔 내다보았습니다. 누구세요? 집이라고 합니다. 아내 남편 계십니까? 그이는 너도 밤나무 숲에 바람을 일으키러 갔어요. 하지만 곧 돌아올 거예요. 기다리려거든 안으로 들어오세요. 한 시간 후에 북쪽 바람이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북풍님 너는 누구냐 저는 집이라고 합니다. 무슨 일로 날 찾아왔느냐 아시다시피 매년 당신이 우리 농장에 불어와 농작물을 모두 망쳐놓고 있습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 가족은 금방이라도 굶어 죽을 형편이에요. 그래서 내게 바라는 게 무엇이냐 당신이 지금까지 입힌 손해를 보상해 주세요. 내가 어떻게 하면 되느냐 어떻게 할지는 당신의 처분에 맡기겠습니다. 집의 처지를 딱하게 여긴 북풍은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상자를 가져가거라. 배가 고플 때 상자를 열면 무슨 음식이든 원하는 대로 얻게 될 것이다. 하지만 누구에게도 요술 상자에 대해 얘기해서는 안 된다. 그랬다간 상자를 빼앗기고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이다. 집은 북쪽 바람에게 감사하다는 인사를 하고 집을 향해 출발 했습니다. 숲속을 걸어 절반 정도 갔을까요? 집은 배가 고프고 목도 말랐습니다. 그래서 북풍에게 받은 상자를 열고 이렇게 말했어요. 요술 상자야 포도주와 빵 그리고 곁들어 먹을 만한 걸 다오. 그러자 집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상자 속에서 따끈따끈한 빵과 포도주 한 병 그리고 햄 한 덩어리가 나왔습니다. 집은 그 자리에 앉아 맛있는 음식들을 배부르게 먹은 다음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집에 거의 다 왔을 즈음 집은 언덕 아래로 마중 나온 아내와 자식들을 만났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얘기가 잘 됐나요? 일이 잘 풀렸어. 집은 아내와 자식들을 이끌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다들 식탁 앞에 앉아봐. 그러한 다음 집은 상자에 대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술 상자야 포도주와 빵 그리고 우리 모두가 먹을만한 맛있는 음식을 다오. 요술 상자 덕분에 집 일가는 훌륭한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집이 아내에게 말했어요. 수도 원장님한테는 절대로 내가 가져온 상자 얘기를 해서는 안 돼요. 그 얘기를 들으면 틀림없이 탐이 나서 요술 상자를 빼앗으려 들게요. 네. 절대 말하지 않을게요. 아니나 다를까 다음 날 수도 원장이 집에 아내를 불렀습니다. 자네 남편이 돌아왔다지 갔던 일은 잘 되었나 잘 됐다고 그 말을 들으니 기쁘 긍글해 자네 남편이 뭐 값나가는 거라도 얻어왔던가 두 사람의 대화는 이렇게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가 이어지다 보면 결국은 당사자가 알아차리기도 전에 얘기해서는 안 될 것들이 자루 밖으로 고양이가 나오듯 죄다 나와버리기 마련이지요. 수도 원장은 즉시 집을 불렀습니다. 이 사람아 내 자네가 아주 귀한 상자를 얻어왔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그걸 좀 볼 수 없겠나 집은 무조건 딱 잡아떼고 싶었지만 눈치 없는 아내가 이미 전부 털어놓은 게 뻔했기 때문에 요술 상자를 꺼내 사용법을 설명해주는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었습니다. 이 상자는 내가 가져가야 겠네. 그러면 저는 어쩌고요? 나리도 아시다시피 농작물을 전부 잃는 바람에 저희 집엔 먹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상자를 내게 주면 밀과 포도주를 자네가 원하는 만큼 얼마든지 주겠네. 그 외에도 필요한 게 있으면 뭐든 주지. 가엾은 집은 수도 원장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요술 상자를 넘기고 집이 받은 게 무엇이었을까요? 수도원장은 집에게 형편없는 씨앗이 담긴 포대 몇 자루를 던져주었습니다. 그걸로 끝이었어요. 집은 예전처럼 다시 힘겨운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했습니다. 이 모든 게 아내의 수다 때문이었지요. 당신 때문에 귀한 상자를 빼앗기고 말았어. 북쪽 바람이 아무한테도 요술 상자에 대해 얘기하지 말라고 그렇게 주의를 줬는데 이젠 다시 찾아갈 엄두도 나지 않아. 하지만 결국 집은 마음을 굳게 먹고 북풍이 사는 성을 향해 떠났습니다. 집이 문을 두드렸어요. 그러자 북풍의 아내가 창문 밖으로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누구세요? 집입니다. 이번엔 북쪽 바람이 창문 밖으로 얼굴을 쑥 내밀며 말했습니다. 뭘 원하는가 집? 내게 상자를 준 걸 기억하시지요? 그게 말이지요. 우리 농장의 지주나리가 빼앗아 가서는 돌려주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가족은 다시 가난하고 배고픈 처지로 돌아가고 말았답니다. 아무에게도 상자에 대해 이야기하지 말라고 분명히 이르지 않았느냐. 냉큼 사라져라. 더 이상 내게 줄 것은 없다. 북풍님 제발 부탁입니다. 저희 가족을 도울 수 있는 분은 당신 뿐입니다. 북풍은 집에 딱한 처지에 다시 한번 동정심이 생겼습니다. 북풍은 반짝거리는 황금빛 상자를 꺼내 집에게 건네주며 말 했습니다.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이 아니면 이 상자를 절대 열어선 안 된다. 그랬다간 상자가 내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게다. 집은 북쪽 바람에게 거듭 감사의 인사를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잡아 출발 했습니다. 걷다 보니 금세 배고픔이 찾아왔어요. 집은 상자를 열고 외쳤습니다. 요술 상자야 먹을 것을 다오. 그러자 상자에서는 음식이 아니라 몽둥이를 든 덩치 큰 사내가 나오더니 가련한 집혼을 흠신 두들겨 패기 시작했습니다. 집은 황급히 상자를 닫고 온통 쑤시고 저리는 몸을 이끌고 다시 길을 재촉했습니다. 일이 어떻게 됐는지 걱정이 된 아내와 자식들이 언덕 아래까지 마중을 나와 있었습니다. 다 잘됐어 저번 것보다 더 근사한 놈으로 얻어왔거든. 집은 식구들을 식탁 앞에 앉히고는 가지고 온 황금빛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커다란 몽둥이를 든 거인이 한 명도 아니고 둘이나 나와 집 일가를 마구 두들겨 때리는 것이었어요. 아내와 자식들이 비명을 지르며 살려달라고 애원했지만 거인들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매질은 집이 상자를 닫은 후에야 겨우 그쳤습니다. 당장 수도원으로 가봐. 집이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가서 수도원장님께 내가 저번보다 훨씬 좋은 상자를 얻어왔노라고 말씀드려 집의 아내가 소식을 전하자 수도원장은 늘 하던 대로 이것저것 묻기 시작했습니다. 집이 돌아왔다고 이번에는 어떤 걸 가져왔던가 아마 믿기 어려우실 거예요. 그이가 저번 것보다 훨씬 좋은 상자를 얻어왔어요. 순금으로 만들어진 데다가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도는 음식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그 꿈결 같은 맛이란 하지만 그이는 세상을 다준다 해도 그 상자와는 바꾸려 들지 않을 거예요. 수도원장은 즉시 집을 불렀습니다. 자네가 무사히 돌아와서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네. 게다가 상자도 얻어왔다지. 나도 구경 좀 시켜주게. 저도 보여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한 번 보시면 또 저번처럼 빼앗아 가실까 봐 두려운데요. 안 그러겠네. 내 약속하지. 집은 수도원장에게 반짝반짝 빛나는 상자의 한 귀퉁이를 슬쩍 보여주었습니다. 수도원장은 몸이 달아 더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걸 내게 주게. 저번 것은 돌려주지. 황금 상자가 자네에게 무슨 쓸모가 있는가. 그걸 내게 주면 지난번에 가져간 상자에다 쓸만한 물건까지 더 얹어주겠네. 좋습니다. 지난번에 드린 상자는 돌려주십시오. 그러면 이 황금 상자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약속한 걸세. 그런데 주의하실 게 있어요. 정말로 배가 고프지 않으면 절대 이 상자를 열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운이 좋구나. 이렇게 딱 알맞은 시기에 이런 물건이 내 손에 들어오다니. 수도원장이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내일 교황 성하와 사제들을 영접하기로 되어 있어 이렇게 해야겠다. 점심시간이 지날 때까지 굶긴 다음에 저녁에 이걸로 성대한 만찬을 베푸는 거야. 다음 날 오전 미사를 마친 신부들이 수도원장이 푸대접을 난다며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한 끼도 한 끼도 주지 않다니 너무 하는군 저것 봐 화덕에 불도 꺼져 있잖아 식품 창고도 텅텅 피었고 그러자 수도원장의 계획에 대해 미리 전해들은 다른 신부가 말했습니다. 기다려 봅시다. 저녁 만찬 때 수도원장이 요술 상자를 열어 세상 그 누구보다 맛있는 그런 최고의 음식을 대접한다고 했습니다. 저녁이 들자 의기양양한 수도원장의 안내를 받으며 신부들이 만찬장으로 들어와 기다란 식탁을 둘러싸고 앉았습니다. 식탁 한 복판에는 빛나는 황금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모두의 이목이 상자에 집중되었어요. 드디어 수도원장이 만면의 웃음을 지우며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러자 상자에서 몽둥이를 든 여섯 명의 거인 사내가 쏟아져 나와 신부들에게 잇는 힘껏 몽둥이 찜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신없이 이어지는 몽둥이 세례에 수도원장은 상자를 바닥에 떨어뜨렸고 그 바람에 상자는 뚜껑이 열린 채 계속 나뒹굴었습니다. 덕분에 여섯 명의 거인은 아무 방해도 받지 않고 줄기차게 몽둥이를 휘둘러 댔습니다. 근처에 숨어있던 집이 보다 못해 안으로 들어와 상자를 찾아 뚜껑을 닫았어요. 집이 아니었으면 신부들은 거인들의 몽둥이 찜질에 못 이겨 죽고 말했을 겁십니다. 우여곡자 끝에 신부들의 저녁 만찬이 끝났습니다. 어찌나 풍성한 진수성찬이 차려졌던지 신부들은 저녁 미사를 거행하면서 말 한마디 제대로 뱉을 수 없었답니다. 두 개의 상자를 모두 되찾은 집은 다시는 남에게 상자를 보여주지 않고 평생을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노인의 금화 옛날에 어느 꼬부랑 노인이 살았습니다. 그는 항상 바닥에 앉아 새끼를 꼬았어요. 그래서 허리가 고보라져 꼬부랑 노인이었습니다. 꼬부랑 노인의 외딴 오두막에는 이따금씩 사냥꾼들이 들렀습니다. 사냥꾼들은 물도 마시고 낮잠도 자고 갔어요. 그때마다 노인은 귀찮아하지 않고 필요한 것들을 챙겨주었습니다. 그래서 사냥꾼들은 꼬부랑 노인을 좋아했습니다. 어느 날 오두막에 사냥꾼 세 사람이 들렀습니다. 영감님 아직도 새끼를 꼬고 계세요? 세상에 허리가 더 꼬부라지셨네. 사냥꾼들은 오랜만에 본 노인의 모습에 혀를 찼습니다. 늙어 죽기 전에 굶어 죽지 않으려면 새끼라도 부지런히 꼬아야지 어쩌겠소. 노인의 말에 사냥꾼들은 구석으로 가서 한참 동안 의논했습니다. 우리가 영감님을 위해 돈을 좀 모으면 어떻겠나? 좋지. 그동안 신세진 것도 많은데. 그럼 금화 한 입씩 내놓기로 하세. 사냥꾼들은 그 말을 모아 꼬부랑 노인에게 주었습니다. 이 돈이면 새끼를 꼬지 않아도 편히 지내실 수 있을 겁니다. 고맙소. 꼬부랑 노인은 그 말을 받아 나무통 테두리 사이에 끼워 놓았습니다. 다음날 지나가던 나그네가 오두막 문을 두드렸습니다. 영감님 말한테 여물을 좀 먹여야 하는데 쓸만한 그릇 좀 빌려 주세요. 꼬부랑 노인은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러자 구석에 있는 나무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옳지 저게 좋겠군. 꼬부랑 노인은 그 말을 끼워 두었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고 나무통을 내주었습니다. 여물통으로 쓰기에 딱 좋겠군요. 그럼 가져다 쓰시구려 고맙습니다. 나그네가 가고 난 후 꼬부랑 노인은 아차 싶었습니다. 그제야 금화 생각이 났던 것입니다. 아는 수 없지 뭐 그 돈 임자는 내가 아니었던 모양이야. 아까웠지만 꼬부랑 노인은 그렇게 생각하기로 하고 다시 새끼를 꼬았습니다. 얼마 후 사냥꾼 세 사람이 다시 오두막에 들렀습니다. 그들은 꼬부랑 노인이 새끼를 꼬고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아직도 새끼를 꼬고 계세요? 지난번에 저희가 드린 돈은 어떻게 하시고요? 꼬부랑 노인은 사장 이야기를 냈습니다. 아무래도 난 그 돈 임자가 아닌 모양이요. 사냥꾼들은 다시 구석에 가서 의논 했습니다. 그러더니 이번에도 금화를 모아 주기로 하였어요. 이번에는 잘 간직하세요. 아이고 고맙소. 꼬부랑 노인은 금화를 받고 한참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러자 벽에 걸어놓은 모자가 눈에 띄었습니다. 옳지. 저기 두면 되겠군. 노인은 모자 안쪽에 금화를 끼워 두었습니다. 다음날 꼬부랑 노인은 필요한 물건을 사기 위해 마을로 갔습니다. 모처럼 외출복을 입고 모자를 쓰고 나갔지요? 그런데 막 숲에서 벗어낼 때 막 숲에서 벗어낼 먹었습니다. 다음날 꼬부랑 노인은 그동안 꼬아놓은 새끼로 그물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그물을 한 어부에게 팔았어요. 이 새끼는 남은 건데 그냥 가지시구려. 꼬부랑 노인은 남은 새끼를 어부에게 주었습니다. 영감 님이 애써 꼰 걸 그냥 가지면 되나요? 그럼 그 그물로 맨 처음 잡은 물고기를 주시오. 알았습니다. 다음날 어부는 약속대로 물고기를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딱 한 마리뿐 이었어요. 이상하게 오늘은 이것밖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고맙소. 내일부터는 많이 잡기를 바라오. 그날 저녁 꼬부랑 노인은 수포를 만들기 위해 어부가 가져온 물고기의 배를 갈랐습니다. 그런데 물고기 배에서 이상한 돌이 나왔습니다. 크기는 엄지손가락만 한데 반짝반짝 빛나는 것이 무척 아름다웠어요. 예사또 같지 않군. 나중에 사냥꾼들이 오면 물어봐야지. 꼬부랑 노인은 그때까지 돌을 잘 간수해두기로 하였습니다. 얼마 후 사냥꾼 세 사람이 다시 오두막에 들렀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새끼를 꼬고 있는 노인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아직도 새끼를 꼬고 계세요? 지난번에 저희가 드린 돈은 어떻게 하시고요? 꼬부랑 노인은 사정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난 그 돈 임자가 아닌 모양이오. 대신 이 돌을 얻었다오. 꼬부랑 노인은 사냥꾼들에게 물고기 배에서 나온 돌을 보여주었습니다. 세상에 이건 아주 귀한 보석입니다. 귀부인들의 반지나 목걸이를 만드는 것이지요. 영감님은 이제 큰 부자가 되셨습니다. 사냥꾼들은 도시의 보석상에 가서 꼬부랑 영감의 보석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보석상들이 오두막으로 찾아와 보석을 팔라고 졸랐습니다. 값은 후하게 쳐드리겠습니다. 부디 우리에게 파십시오. 아닙니다. 우리에게 파십시오. 꼬부랑 노인은 그중에서 가장 비싸게 사겠다는 보석상에게 돌을 팔았습니다. 이때 사냥꾼들이 많이 도와주었어요. 이젠 부자가 되셨으니 마을로 내려가 편안하게 지내셔야지요. 사냥꾼들은 꼬부랑 노인이 마을에 있는 농가를 사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새 집으로 이사하던 날 꼬부랑 노인은 집안을 한 바퀴 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마당 한 구석에 뒹굴고 있는 나무통이 어디선가 본 듯했어요. 저걸 어디서 봤더라? 꼬부랑 노인은 가까이 가서 살펴보았습니다. 이건 나그네가 가져갔던 그 나무통이군. 여물통으로 쓰겠다며 나그네가 가져갔던 바로 그 나무통이었습니다. 테두리 사이에 금화 새잎이 끼워져 있는 것을 보니 분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도님 자가 바로 나였던 모양이군. 노인은 허허 웃으며 다시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때 배나무 위에 걸쳐져 있는 새집이 눈에 띄었습니다. 새집이 이상하게도 생겼군. 꼬부랑 노인은 가까이 다가가 보았어요. 그런데 그것은 새집이 아니라 모자였습니다. 이건 새가 채갔던 내 모자군. 모자 안에는 금화 새잎이 고세란이 있었습니다. 이도 임자도 나였던 모양이야. 꼬부랑 노인은 돌아온 여섯잎을 금화를 보며 기분 좋게 중얼 거렸습니다. 그 후로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주며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은혜가 아픈 고양이 옛날 옛적에 친딸과 의부딸을 하나씩 둔 엄마가 살았습니다. 엄마는 친딸만 예뻐하고 의부딸에겐 쌀쌀맞고 하임 보리듯 대했어요. 어느 날 엄마가 의부딸에게 치커리를 구해오라고 시켰습니다. 어린 의부딸은 걷고 또 걸었지만 어디서도 치커리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대신 커다란 양배추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소년은 양배추 끝을 잡고 힘껏 잡아당겼어요. 마침내 양배추가 뽑혀 나왔습니다. 그런데 양배추가 뽑힌 자리에 우물만한 커다란 구멍이 돌려있고 그 안에 사다리 하나가 걸쳐져 있는 것이었어요. 소년은 사다리를 타고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밑으로 내려가자 어여쁜 집이 하나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 집은 온통 고향이 천지였어요. 고양이들은 저마다 부산스럽게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고양이는 설거지를 하고 어떤 고양이는 우물에서 물을 기렀습니다. 또 어떤 고양이는 뜨개질을 하고 어떤 고양이는 집 청소를 하고 또 다른 고양이는 빵을 굽고 있었지요. 소년은 한 고양이에게서 빗자루를 받아들고 다른 고양이들을 도와 청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엔 행주를 들고 설거지를 도왔어요. 그러고 나선 우물물을 깃고 오븐의 빵을 집어넣는 걸 도와주 했습니다. 정오가 되자 커다란 엄마 고양이가 나타나 종을 치며 외쳤습니다. 점심시간이다 열심히 일한 아이들은 어서와서 마음껏 먹어요. 하지만 일하지 않은 아이는 구경만 해야 해. 그러자 아기 고양이들이 대답했습니다. 우리 모두 열심히 일했어요. 그리고 이 소년은 우리보다 더 열심히 일했어요. 착한 아이로구나. 엄마 고양이가 말했습니다. 이리 와서 함께 먹자 구나. 모두들 식탁 앞에 앉았습니다. 소년은 고양이들 가운데 자리를 잡았고 엄마 고양이는 소녀에게 맛있는 고기와 마카로니 먹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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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럽게 구운 닭고기 요리를 대접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고양이들에게는 완두콩 요리만 주었습니다. 소년은 자기만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이 미안했습니다. 게다가 아기 고양이들은 아직도 배가 고픈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소년은 엄마 고양이가 준 음식들을 아기 고양이들 모두와 나누어 먹었습니다. 식사를 마치자 소년은 식탁을 치우고 접시를 닦고 방을 청소하고 어질러진 물건들을 정돈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엄마 고양이에게 말했어요. 친절한 엄마 고양이님 이제 전 집으로 돌아가야 해요. 안 그러면 엄마가 무척 꼬질함을 하실 거예요. 잠깐만 기다리렴 아가 엄마 고양이가 말했습니다. 내게 줄게 있단다 나를 따라오렴 엄마 고양이를 따라 계단을 내려가니 커다란 지하 창고가 나타났습니다. 창고 한쪽에는 아름다운 비단으로 짠 구두며 드레스들이 잔뜩 쌓여있었고 다른 쪽에는 가난한 집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수수한 치마와 블라우스 앞치마 양모 손수건 소가죽 구두들이 쌓여있었습니다. 마음에 드는 걸로 골라보렴 엄마 고양이가 말랬습니다. 사실 소녀는 맨발에다 입은 옷도 넉마 같았어요. 그럼 저 낡은 드레스와 소가죽 신발 그리고 양모 손수건을 주세요. 소녀가 말했습니다. 그건 안될 말이지. 엄마 고양이가 말했어요. 넌 우리 아이들에게 잘해주었으니 더 근사한 선물을 받아야 해. 엄마 고양이는 소녀를 위한 선물로 가장 아름다운 비단 외투와 정성 들여 수놓은 커다란 손수건 그리고 부드러운 공단 신발을 골랐습니다. 소녀에게 옷을 입히고 신발을 신킨 다음 엄마 고양이가 말했어요. 이제 밖으로 나가면 돌담에 뚫려있는 작은 구멍들을 찾아 그 속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빼렴. 그리고 고개를 들어봐. 고양이 집을 나서온 소녀는 손가락을 펴서 돌담 구멍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손가락을 빼보니 세상 그 누구도 본 적 없는 너무나 아름다운 반지들이 손가락마다 끼워져 있는 것이었어요. 소녀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자 아름다운 별 하나가 소녀의 이마 위로 떨어져 내렸습니다. 소녀는 새 신부처럼 고운 모습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개모가 소녀에게 물었어요. 누가 이런 귀한 물건들을 주었니? 아기 고양이들이 살고 있는 집에 갔었어요. 고양이들이 일하는 걸 도와줬더니 이런 선물을 주었어요. 소녀는 개모에게 고양이 집에 갔던 일을 모두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다음 날 날이 밝기가 무섭게 개모는 게으름뱅이 친딸을 불러냈어요. 우리 아가 당장 그 고양이 집에 가보렴. 너도 네 동생처럼 큰 선물을 받아와야지. 난 가기 싫어. 버릇없고 제멋대로인 친딸이 대답했습니다. 걷기 싫단 말이야. 바깥은 너무 추워. 난 그냥 여기 불가에 앉아 있을래. 하지만 엄마는 빗자루를 들어 딸을 밖으로 내쫓 았습니다. 게으름뱅이 소녀는 한참을 걸어서 커다란 양배추를 찾아냈어요. 소녀는 양배추를 뽑고 구멍 속으로 내려가 고양이들의 집에 도착 했습니다. 게으름뱅이 소녀는 집안으로 들어서자마자 닥치는 대로 고양이들의 꼬리나 귀를 잡아당기고 수염을 마구 뽑았습니다. 뜨개질감에 코를 빼놓는가 하면 물 바가지를 뒤엎어 놓기도 했지요. 소녀는 아침 내내 아기 고양이들을 괴롭혔습니다. 가여운 아기 고양이들은 그저 야옹야옹 울기만 만날 뿐이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엄마 고양이가 종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열심히 일한 아이들은 어서와서 먹어요. 일하지 않은 아이는 구경만 해야 해. 우리는 열심히 일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저 소녀가 우리의 꼬리를 마구 잡아당기고 못살게 굴었어요. 그래서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었어요. 알겠다. 엄마 고양이가 말했습니다. 모두 식탁 앞으로 모여라. 엄마 고양이는 게으름뱅이 소녀에게 식초에 절인 시큼한 밀빵을 주고 아기 고양이들에겐 마카로니와 맛있는 고기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소녀는 식사시간 내내 아기 고양이들의 음식을 빼앗아 먹었어요. 식사가 끝나자 소녀는 설거지를 하거나 식탁을 치울 생각은 조금도 하지 않고 엄마 고양이에게 말했습니다. 내 동생한테 준 것처럼 나에게도 선물을 줘. 엄마 고양이는 게으름뱅이 소녀에게 지하 창고 안을 보여주며 어떤 물건을 갖고 싶은지 물었습니다. 저기 있는 제일 좋은 드레스를 줘. 저기 예쁜 뾰족구두도 좋아. 엄마 고양이가 대답 했습니다. 그럼 넌 기름대에 쪄 이 양털 옷으로 갈아입고 이 굽 다른 신발을 신거라. 엄마 고양이는 게으름뱅이 소녀의 목에 넉마 조각 같은 손수건을 메어주고 소녀를 내쫓아 버렸습니다. 이제 가보아라. 밖에 나가면 돌담 구멍 속에 손가락을 넣었다 뺀 다음 고개를 들어봐. 소녀는 밖으로 나와 돌담해난 작은 구멍들 속에 손가락을 집어 넣었습니다. 그러자 징그러운 벌레들이 소녀의 손가락에 새까맣게 들러붙었어요. 떼어내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벌레들은 더욱 악착같이 들러붙었습니다. 그래도 소녀는 고개를 들어 위쪽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러자 벼랑간 얼굴 위로 핏처럼 붉은 소시지 다발이 엄청나게 쏟아져 내려 소녀의 온몸과 입을 덮어버렸습니다. 소녀는 숨을 쉬기 위해 얼굴을 뒤덮고 있는 소시지를 끝도 없이 먹어 치워야 했습니다. 마녀보다 추한 꼴로 돌아온 딸을 본 엄마는 너무 화가 나서 그만 그 자리에서 숨이 끊어지고 말았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소시지를 먹어야 했던 게으름뱅이 딸 역시 죽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시착하고 부지런한 의붓딸은 멋진 청년을 만나 결혼해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너무 놀라 죽은 소년 옛날 옛날에 사람들이 겁없는 꼬마 조반이라고 부르던 한 소년이 살았습니다. 조반은 세상에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는 아주 용감한 소년이었어요. 세상 이곳저곳을 떠돌아 다니던 조반은 어느 날 잠잘 곳을 찾아 한 여관에 들어섰습니다. 빈방이 없구나. 여관 주인이 말했습니다. 여기 말고 네가 쉴만한 곳이 한 군데 있기는 하다만 무서워하지 않을 자신이 있다면 가르쳐주마. 이 세상에 무서울 게 뭐가 있다고 그러세요? 이곳 사람들은 그 저택 이야기만 들어도 몸서리를 치는걸. 자기 담령만 믿고 그곳에서 하룻밤을 보내러 갔다가 여태껏 아무도 살아 돌아온 이가 없어. 아침마다 신부님들이 관을 메고 그 불쌍한 사람들의 시체를 거두려고 저택으로 올라가지. 이 말을 듣고도 조바는 아무런 망설임도 없이 램프 하나와 저녁으로 먹을 소시지와 포도주 한 병을 챙겨서 성큼성큼 저택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깊은 밤 조바는 저택의 식탁에 앉아 저녁을 먹고 있었어요. 그때 굴뚝 위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걸 던져줄까? 좋으실대로 조바는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굴뚝을 타고 무엇인가가 벽난로 밑으로 털썩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다름아닌 사람의 다리였어요. 조바는 말없이 포도주만 마셨습니다. 그러자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이걸 던져줄까? 좋으실대로 조바는 대답하자 또 다리 하나가 벽난로 속으로 떨어졌습니다. 꼬마 조바는 소세지를 한입 베어 먹었어요. 이걸 던져줄까? 그러시던지 이번엔 사람의 팔이 떨어졌습니다. 조바는 휘파람을 불어 노래를 흥얼거리기 시작했어요. 이것도 던져줄까? 마음대로 그러자 다른 쪽 팔이 떨어졌습니다. 이걸 던져줄까? 좋지요. 이번엔 사람의 몸통이 벽난로 속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자 먼저 떨어졌던 팔과 다리가 몸통에 붙더니 머리 없는 사람의 형체를 이루어 벌떡 일어섰습니다. 이걸 던져줄까? 그냥 다 던져요. 이번엔 사람의 머리가 떨어졌습니다. 머리는 위로 떠오르더니 몸통 위에 붙었어요. 이제 조바는 앞에는 엄청나게 큰 거인이 서있었습니다. 조바는 포도주 잔을 들어 외쳤어요. 아저씨의 건강을 위해 건배! 램프를 들어라. 나와 함께 가자. 거인이 말했습니다. 조바는 램프를 들었지만 조금도 움직일 기미가 없었습니다. 앞장서라. 거인이 말했어요? 싫어요. 아저씨가 앞장서요. 앞장서라니까. 아저씨가 앞장서라니까요? 조반도 맞서서 고함을 계속 질렀습니다. 결국 거인이 앞장에 섰고 조바는 램프를 비추며 뒤를 따랐습니다. 거인과 조바는 방과 방을 지나며 저택 전체를 가로질러 어느 층계 아래에 난 작은 문 앞에 이르렀습니다. 문을 열어라. 아저씨가 열어요. 거인은 어깨로 문을 힘껏 밀었습니다. 그러자 나선 모양의 계단이 나타났어요. 계단을 내려가 아저씨가 먼저 내려가요. 조반이 대답했습니다. 계단을 내려가자 지하실이 나왔습니다. 거인이 지하실 바닥에 놓인 석판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저걸 들어 올려라. 아저씨가 들어요. 조반이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거인이 마치 조약돌 줍듯이 가볍게 석판을 들어 올렸습니다. 석판 밑에는 금화가 가득 든 항아리 세 개가 놓여 있었어요. 저걸 위층으로 옮겨라. 아저씨가 옮겨요. 조반은 말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인이 황금 항아리를 하나씩 하나씩 위층으로 옮겼습니다. 항아리를 다 옮기자 조반과 거인은 벽난로가 있는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조반 내 덕분에 마침내 저주가 풀렸다. 거인이 말했어요. 그 순간 한쪽 다리가 거인의 몸통에서 떨어져 나오더니 다시 굴뚝 속으로 올라가 사라졌습니다. 세 개의 항아리 중 하나는 너의 몫이다. 이번엔 한쪽 팔이 떨어져 나오더니 굴뚝 속으로 올라가 사라졌어요. 두 번째 항아리는 네가 죽은 줄 알고 시체를 거두러 내일 아침에 찾아올 신부들의 몫이다. 나머지 한쪽 팔이 뽑혀 나와 굴뚝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세 번째 항아리는 네가 처음으로 마주친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라. 나머지 한쪽 다리가 굴뚝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이제 거인은 머리와 몸통만 남은 채 바닥에 앉아 있었어요. 이 저택은 앞으로 너의 것이다. 거인의 몸통이 머리에서 떨어지더니 굴뚝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이제 저택의 주인과 그의 자식들은 영원한 안식을 찾아또다. 그 말 그 말 그 말 과 함께 마지막으로 거인의 머리가 굴뚝 속으로 날아가 사라졌습니다. 날이 밝아 오기가 무섭게 밖에서 구슬픈 장송곡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관을 맨 신부들이 조반의 시체를 거두러 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조반은 멀쩡하게 창가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겁없는 꼬마 조반은 금화가 담긴 항아리 덕분에 부자가 되어 아름다운 저택에 머물며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조반은 무심코 고개를 돌려 자신의 그림자를 보았습니다. 조반은 너무나 놀란 나머지 그만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답니다. 선비와 거위 옛날에 윤회라는 선비가 있었습니다. 윤회는 한양으로 과거시험을 보러 가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날이 저물었습니다. 윤회는 주막이 있을만한 곳을 찾아 발길을 옮겼어요. 옳지 오늘은 저곳에서 하룻밤 신세를 지고 내일 아침 일찍 길을 떠나야겠구나. 윤회는 발걸음을 서둘러 불빛이 흘러나오는 곳에 도착 했습니다. 그곳은 윤회가 예상한 대로 주막이었지요. 주인장 계시오? 잠시 후 방 안쪽에서 콧수염에 눈이 옆으로 쬐진 주막집 주인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윤회의 생색을 위아래로 훑어보고는 팽 콧바람을 내보내지 뭐예요? 윤회의 차림새가 썩 돈이 많아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인장 밤도 깊어가고 비도 오니 묵어갈 방 하나만 내주시오. 윤회는 주막집 주인의 태도에는 아랑곳 없이 사정했습니다. 하지만 주막집 주인은 윤회의 청을 한마디로 딱 잘라 거절했어요. 방은 이미 닫혔수 다른 데 가서 알아보시구려. 아니 조금 있으면 밤도 깊어갈 텐데 어디로 간단 말이오? 함께 지낼 수 있는 방이라도 좋으니 하룻밤 묵어갈 수 있게 해주시오. 허허 방이 없다고 하는데도 그러시오. 주막집 주인은 다시 한번 콧밤귀를 뀌었습니다. 주인장 그러면 저 마루에 앉아 비라도 피할 수 있게 해주구려. 저쪽엔 손님이 없으니 내가 앉아도 불편을 끼치지는 않을게요. 주막집 주인은 차마 그것마저 거절할 수 없어서 못마땅하다는 듯 끙 신음 소리만 내고는 방으로 들어갔어요. 고맙소 주인장 윤해는 주막집 주인의 등 뒤로 가볍게 인사를 하고는 털썩 마루에 걸터 앉았습니다. 그 소리에 놀란 토실토실한 거위 한 마리가 윤회를 쳐다보고는 꽥 짧게 울었어요. 거위 역시 비를 피해 마루 밑으로 들어온 듯 싶었습니다. 그때 방 안에서 아이 한 명이 나오더니 마루에 앉지 뭐예요? 그러고는 진주구슬을 허공에 던지고 받고 하면서 놀기 시작했습니다. 윤해는 그 아이가 하는 모양새를 가만히 지켜보았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아이가 진주구슬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아이는 화들짝 놀라 마루 밑으로 굴러떨어진 진주구슬을 찾으려고 허리를 구부렸어요. 하지만 떨어진 진주구슬은 아이가 발견할 사이도 없이 마루 밑에 있던 거위가 날름 집어삼킨 뒤였습니다. 아이는 진주구슬을 찾지 못하자 울음을 터뜨리고는 후다닥 방으로 들어갔어요. 잠시 후 주막집 주인이 아이와 함께 방에서 나오더니 다짜고짜 윤회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당신이 내 귀한 아들의 진주구슬을 훔쳐갔지 당장 내놓아라. 윤회는 마른 아르게 날벼락을 맞은 사람처럼 어이가 없기도 하려니와 그렇다고 그동안 일어난 일을 설명하려니 그 일 또한 어처구니가 없는 것 같아 우선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러자 주막집 주인은 씩씩거리며 밧줄로 윤회를 꽁꽁 묶었어요. 나를 꽁꽁 묶든 내일 광가에 끌고 가든 내 주인장의 뜻에 따를 것이니 한 가지 부탁이나 들어주시오. 윤회는 난감한 표정으로 주막집 주인에게 말했습니다. 나를 헛간에 가두려거든 저 거위도 함께 헛간에 가둬두시오. 주막집 주인은 윤회의 말에 얼굴을 찌푸리면서도 거위도 함께 헛간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열쇠로 헛간문을 단단히 잠가두었어요. 다음 날 아침 주막집 주인은 윤회를 광가에 넘기려고 헛간문을 열었습니다. 주인장 잠시만 기다려주시오. 마침 저 거위가 똥을 누고 있으니 가서 똥을 잘 살펴보시오. 후에 광가에 데려가도 늦지는 않을 것이오. 윤회의 말에 주막집 주인은 마지못해 주위에 있는 나무 막대기를 집어 거위똥을 헤집기 시작했어요. 얼마 후 거위똥을 해집던 주막집 주인의 얼굴이 새파랗게 변했습니다. 거위똥 속에서 아들이 잃어버린 진주구슬이 나온 거예요. 어이쿠 진주구슬이 왜 여기에 있는 거야. 주막집 주인은 그제야 자기의 실수를 깨닫고 서둘러 윤회를 묶은 끈을 풀어주었습니다. 아이고 선비님 왜 진작에 말씀을 하지 않으셨소. 저 못된 거위가 진주구슬을 먹은 걸 말씀해 주셨으면 이런 낭패는 없었을 것이 아닙니까. 미리 알고 계셨지요. 주막집 주인은 진심으로 윤회에게 잘못을 빌었습니다. 그러자 윤회가 얼굴에 미소를 머금으며 말했어요. 사실은 어제저녁 저 거위가 진주구슬을 삼켰던 것이라오. 제가 그 사실을 주인장에게 말했다면 주인장은 분명히 저 거위의 배를 갈라 진주구슬을 꺼냈을 것이오. 하지만 집에서 지르는 김승이라 해도 생명은 귀중한 것이 아니오. 그래서 주인장께 말씀을 드리지 못한 것이오. 윤회의 말에 주인장은 자신의 성급함과 어리석음이 부끄러워서 얼굴이 빨개지고 말았답니다. 사람이 된 개와 닭 옛날에 어떤 사람이 개와 닭과 닭나귀를 오래 길렀습니다. 얼마나 오래 길렀느냐 하면 10년도 넘게 길렀어요. 참 오래도 길렀지요. 하루는 집주인이 방에서 낮잠을 자고 있는데 뭐가 옆에서 부시럭 부시럭 하는 겁니다. 뭐가 일어나 하고 살그머니 눈을 뜨고 살펴보니까 언제 들어왔는지 개가 수수대 길다란 것을 물고 온 것입니다. 수수대를 물고 와서 그걸로 주인의 키를 재는 거예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키를 재더니 꼭 주인 키만큼 수수대를 자르는 겁니다. 그러더니 그 수수대를 물고 어디론가 가버렸어요. 주인이 하도 이상해서 가만가만 일어나서 개 뒤를 따라가 봤습니다. 개는 수수대를 물고 뒷산으로 올라갔어요. 뒷산에 올라가서 평평한 곳에 수수대를 놓고 수수대 길이만큼 땅을 파는 것입니다. 발로 호비작 호비작 땅을 파서 구덩이를 만들어 놓고 다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주인이 이상하게 생각하고 집으로 돌아왔지요. 돌아와서 또 방에 누워 낮잠을 자는데 이번에는 문 밖에서 뭐가 짜그락 짜그락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이번에는 또 뭐가 그러나 하고 가만히 살펴보니 글쎄 닭이 문에 발린 창호지를 부리로 쪼고 있는 겁니다. 한참을 쪼니까 방문에 주먹만한 구멍이 뻥 뚫렸어요. 달기구 구멍으로 고개를 들이밀고 이리저리 가늠을 해보더니 살그머니 어디론가 가는 겁니다. 하도 이상해서 주인이 그날 밤에 잠을 안자고 부엌 구석에서 거적을 뒤집어 쓰고 지켜봤어요. 그랬더니 참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밤이 이슥해지니까 달기 회떼서 내려와서 꽃끼요 하고 세 번 울었어요. 그러고 나서 제주를 세 번 넘으니까 달기 사람이 됐습니다. 머리에 붉은 모자를 쓴 사람 모습으로 변하는 겁니다. 주인이 놀라서 숨을 죽이고 있으려니 개도 멍멍멍 하고 세 번 짖었어요. 그러고 나서 제주를 세 번 넘더니 개도 사람이 되었습니다. 개는 까만 옷 입은 사람 모습으로 변했어요. 그러자 붉은 모자를 쓴 사람이 까만 옷 입은 사람더러 가서 당나귀를 몰고 오너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까만 옷 입은 사람이 외양간에 가서 당나귀를 몰고 오더래요. 그러더니 붉은 모자 쓴 사람이 당나귀를 타고 까만 옷 입은 사람이 당나귀를 끌고 어디론가 갔습니다. 주인이 가만 가만 그 뒤를 따라갔어요. 두 사람은 집을 나가서 동네를 벗어나더니 뒷산으로 올라갔어요. 주인도 따라 올라갔지요. 뒷산으로 올라가 큰 바위 앞에 이르러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둘이서 바위 쪽을 보고 절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위가 스르르 열리더니 그 속에서 커다란 지네 한 마리가 나왔습니다. 지네가 먼저 까만 옷 입은 사람을 보고 물었어요. 너는 내가 시킨 대로 주인을 묻을 구덩이를 바놨느냐 하니까 예 주인 키를 재서 꼭 그만한 구덩이를 바놨습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개가 한 일이지요. 지네가 붉은 모자 쓴 사람을 보고 묻기를 너는 내가 들어갈 구멍을 뚫어놓았느냐 하니까 예 창호지에 주먹만한 구멍을 뚫어놓았습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달기 한 일이고요. 지네가 또 말을 하기를 내가 내일 밤에 가서 주인을 죽일 터이니 너희들은 대문을 지키고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라. 주인이 죽고 나면 미리 파놓은 구덩이에 갖다 묶어라. 그러면 너희들은 사람이 되어서 소원을 이룰 것이다. 이러는 겁니다. 가만히 보니까 개와 달기 사람으로 둔갑을 해가지고 지네와 함께 주인을 죽이려고 그러는 거지요. 주인을 죽이고 저희들이 사람이 되려고 그러는 겁니다. 주인이 놀라서 온몸이 뻣뻣하게 굳어있는데 지네가 또 말을 했습니다. 집에 가거든 기름이란 기름은 모조리 없애라. 십 년 묵은 기름이 몸에 닿으면 나는 죽는다. 주인이 얼른 집에 돌아와서 잠을 자는 채 하고 있으려 니까 사람으로 둔갑한 개와 달기 뒤늦게 당나귀를 타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더니 다시 개와 달기 모습으로 돌아와서는 집안 구석구석을 뒤져 기름을 다 없애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 미리 집에 와서 십 년 묵은 머릿기름을 돗자리 밑에 감추어뒀거든요. 이튿날 밤이 되기 전에 주인이 개와 당 몰래 십 년 묵은 기름을 집안에다 뿌렸습니다. 대문간에도 뿌리고 마당에도 뿌리고 마루에도 뿌려놨어요. 달기 뚫어놓은 창호지 구멍에도 기름을 발라놨지요. 그러고 나서 이불을 쓰고 누워있는데 밤이 이슥해지니까 밖에서 쏴 하고 바람 소리가 났습니다. 문구멍으로 내다보니 지네가 온 거예요. 그런데 대문간에 뿌려놓은 기름이 묻어서 발이 몇 개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런데 지네 발이 좀 많아요. 남은 발로 마당까지 들어섰지요. 마당에도 기름을 뿌려놨으니까 또 지네 발이 몇 개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래도 지네는 몇 개 안 남은 발로 버둥버둥 마루 위에 올라왔습니다. 마루 위에도 기름을 뿌려놨으니 지네 발이 또 몇 개 떨어져 나갔어요. 지네는 한 개밖에 안 남은 발로 문구멍으로 들어오려고 버둥거리다가 거기에도 기름이 묻어있으니 그만 발이 다 떨어져 나가면서 벌렁 넘어져 죽었습니다. 지네가 죽으니까 대문을 지키던 개와 닭도 죽었어요. 집에서 기르는 집짐승이 너무 오래 묵으면 주인을 해코지 한다는 옛말이 있는데 그래서 이런 이야기도 나온 것인가 봅니다. 내가 던진 돌 어느 마을에 예쁜 집이 한 채 있었습니다. 집이 참 예쁘네요. 이웃의 말에 주인은 웃줄 했습니다. 그때 다른 이웃이 말했어요. 마당을 예쁘게 가꾸어 보세요. 아마 우리 마을에서 가장 예쁜 집이 될 거예요. 그 말에 주인은 귀가 솔깃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그래 우리 집에 어울리는 예쁜 마당을 만들자. 우리 마을에서 가장 예쁜 집으로 꾸밀 거야. 그러면 모두 나를 부러워 하겠지. 그날 밤 주인은 마당을 예쁘게 만들 생각에 잠도 자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주인은 날이 밝자마자 산에 올라갔어요. 마당을 꾸미려면 예쁜 나무가 있어야 해. 어떤 나무를 심는담? 옳지. 저기 저 나무가 좋겠다. 주인은 작고 아담한 꽃나무를 여러 개 뽑아 집으로 가져다 심었습니다. 꽃나무는 예쁜 집에 아주 잘 어울렸지요. 주인은 또 집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마을 옆에 있는 넓은 들판으로 달려갔어요. 한참을 돌이번거리던 주인은 갑자기 눈이 휘둥그레 졌습니다. 옳지 찾았다. 주인은 예쁜 들꽃을 한아름 캤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가져가 마당에 심었어요. 꽃밭을 만들자 마당은 더욱 예뻐졌습니다. 마당은 날이 갈수록 아름다워졌어요. 주인은 작은 연못을 만들어 냇가에서 잡아온 물고기를 길렀습니다. 나무에는 새장을 달아 산에서 잡아온 새를 길렀지요. 파르파르 잔디도 마당 가득 심었습니다. 주인은 마당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음 정말 아름다운 마당이야. 이제 우리 집 마당은 완벽해. 그때 주인 눈에 커다란 돌덩이 하나가 보였습니다. 저건 뭐지? 저 돌덩이가 눈에 거슬리는군. 주인은 돌덩이를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걸 어디에 버린담? 주인은 돌덩이를 마당 여기저기에 놓아보았어요. 에이 여기에는 어울리지 않아. 여기는 돌덩이가 있을 자리가 아니야. 여기도. 주인은 한나절이나 돌덩이를 들고 마당을 돌아다녔습니다. 주인은 담너머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그래 문앞에 내다버리자. 주인은 돌덩이를 들고 문 밖으로 나갔어요. 그리고 길에 돌덩이를 던져버렸지요. 길을 가던 노인이 그 모습을 보고 다가왔습니다. 이거 보시오. 왜 길에 돌덩이를 버리시오. 주인은 머리를 긁적이며 말했습니다. 우리 집 마당에는 어울리지 않아서요. 주인의 대답에 노인은 얼굴을 찌푸렸어요. 그리고 크게 호통을 쳤습니다. 옛기 사람아 필요없다고 사람 다니는 길에 돌덩이를 내다버리는가? 노인의 말에 주인은 기분이 언짢았습니다. 그래서 문을 쾅 닫고 집안으로 들어가 버렸지요. 노인은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었습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같으니 라고 노인은 이렇게 말하고는 가던 길을 갔습니다. 다음날 마을 사람들은 주인의 예쁜 집 마당 마당 구경 하러 왔습니다. 정말 예쁘다. 세상에 이렇게 예쁜 집이 또 있을까요? 마을 사람들의 칭찬에 주인은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마당을 가꾸 왔어요. 이제 주인의 집은 마을에서 가장 예쁜 집으로 소문이 났습니다. 세월이 흘러 주인은 노인이 되었어요. 하루는 주인의 자식들이 찾아와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희 집으로 오세요. 이제 늙으셔서 혼자 사시기는 힘들어요. 주인은 정된 집을 떠나기 싫었습니다. 하지만 자식들과 함께 살고 싶은 마음도 컸어요. 결국 주인은 자식들 집으로 이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주인은 짐을 꾸렸어요. 그리고 마당의 나무, 꽃, 풀립 가도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이제 곧 새 주인이 와서 너희를 다시 가꾸 와줄 게다. 주인은 문을 열고 집 앞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때 주인의 눈에 띄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오래 전에 길에 내버렸던 돌덩이였지요. 저 돌덩이가 아직도 저 자리에 있네. 주인은 돌덩이를 버렸을 때 일이 생각났습니다. 지나가던 노인이 했던 말도 기억났지요. 아무리 생각해도 저 돌덩이는 우리 집 마당과 어울리지 않아. 주인은 문을 닫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주인의 자식들이 짐을 옮기러 왔습니다. 짐을 싣는 동안 주인은 마당 한쪽에 앉아 있었어요. 이제 정말 이 마당 과 이별이 구나. 주인의 두보를 타고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때 밖에서 주인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버지 어서 나오세요. 짐을 모두 실었어요. 주인은 조심스럽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마당을 걸어 나갔지요. 주인이 문을 열고 길에 발을 딛는 순간 돌덩이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자식들이 달려와 주인을 부축했어요. 주인은 혼자 일어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다쳤습니다. 내가 버린 돌덩이 때문에 이렇게 되었구나. 주인은 지난 날에 이기적인 자신의 생각을 후회 했답니다. 아사들과 아사녀 지금으로부터 몇 천년 전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고 강력한 통일 국가를 이루었을 때였습니다. 예 백제 예 백제 땅 부여에 늙은 석공이 한 명 살고 있었어요. 이 석공은 돌을 조각하는 솜씨가 매우 뛰어났습니다. 하지만 자식이 없어 외롭고 쓸쓸했어요. 하루는 이 늙은 석공이 저자거리를 지나가다 구걸을 하는 한 아이를 발견했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아사달이었는데 부모가 없는 고아였어요. 늙은 석공은 아사달을 아들삼아 길렀습니다. 다행히 손재주도 괜찮고 심성도 착해 늙은 석공은 아사달을 후계자로 생각하고 열심히 돌 다루는 기술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예야 돌을 다듬는 일은 돌을 닦는 것과 같단다. 티끌 만큼의 잡념이 들면 그 돌은 엉망이 되고 말지 내 말 항상 명심하도록 하여라. 아사달도 늙은 석공의 은혜를 모르는 바가 아니었던지라 말을 잘 따르고 돌을 다듬을 때는 가르침대로 정성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아사달은 늙은 아비의 일을 맡아 할 만큼 사방에 이름이 퍼졌습니다. 시간이 흘러 시간이 흘러 아사달이 어엿한 세무살 청년이 되었어요. 늙은 석공은 꽃다운 처녀 아사녀가 아사달에게 잘 어울린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서로 싫은 눈치는 아니었습니다. 얼마 후 두 사람은 홀레를 올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사달과 아사녀는 모든 부여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신랑 각시가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두 사람에게 슬픈 일이 생겨났습니다. 삼국을 통일한 신라가 설아벌에 큰 절을 짓는데 그곳에 세울 탑을 만드는 이래 아사달을 석공으로 불러 간 겁니다. 아사달은 열심히 돌을 다듬었지만 잘 집중이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탑을 빨리 만들면 아사녀를 빨리 만날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탑 만드는 일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비우고 나자 마침내 탑의 형상이 서서히 아사달의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아사달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돌을 쪼아 탑 만드는 일에 더욱 매달렸지요. 한편 아사녀는 한 해가 지나도 아사달에 대한 소식은 누구한테서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사녀는 꿈에 그리던 아사달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사달이 설아벌에 눌러앉을 작정인가 봐. 누가 아니래? 꽃같은 설아벌 처녀 달림 아기씨와 결혼한다는 구먼. 마을 사람들은 아사녀 모르게 쉬쉬해 가며 아사달이 설아벌의 처녀와 결혼한다는 말을 하고 다녔습니다. 아사녀는 불안한 마음을 안고 설아벌로 서둘러 달려갔어요. 며칠 후 설아벌에 도착한 아사녀는 쉴 겨를도 없이 절이 지어진다는 절 털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아사녀의 조급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문지기가 아사녀의 앞길을 막았습니다. 절이 완성될 때까지는 여자를 드릴 수 없다는 주지 스님의 엄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돌아가십시오. 문지기가 완곡하게 아사녀를 밀쳐냈지만 아사녀는 쉽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사녀는 먼 길을 달려온 사정을 이야기하고 꼭 한 번만이라도 아사다를 만나게 해달라고 다시 한 번 문지기에게 하소연했습니다. 하지만 문지기는 끝까지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아사녀는 너무 서글퍼서 그만 그 자리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사녀는 몇 날 며칠을 그렇게 절 입구에서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며 서성이다 돌아오고 서성이다 돌아오고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사녀를 치근한 눈으로 지켜보던 스님 한 분이 아사녀를 불렀어요. 보살님 여기서 멀지 않은 곳에 자그마한 못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지성으로 부처님께 비신다면 탑 공사가 끝나는 대로 탑의 모습이 비칠 것입니다. 그러면 남편 되시는 분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입니까 스님? 아사녀는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스님의 말이 사실이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부처님의 뜻이 그러하면 보살님의 바람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사녀는 다음 날 아침 스님이 말한 자그마한 못으로 달려갔습니다. 청명한 하늘을 담은 못은 파란빛 그 자체로 맑고 깨끗해 보였어요. 아사녀는 스님이 가르쳐준 대로 정성으로 부처님께 빌고 또 빌었습니다. 다리가 저려오고 허리가 끊어지는 듯한 고통도 아사녀의 간절한 마음을 꺾지는 못했어요. 그렇게 한 해가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아사녀는 하루도 거르지 않고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한결같은 간절한 마음으로 못에 나가 부처님께 불공을 드렸지만 탑의 그림자조차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아사녀를 이곳까지 오게 한 뜬 소문은 더욱 사실처럼 들려왔습니다. 백제의 후손 아사달과 서라벌의 달리마기씨가 곧 혼인을 한다는 구먼 아사녀는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더 이상 서있을 기력도 마지막 건은 희망조차 남아있지 않은 듯 했습니다. 아사녀는 이제 마지막 남은 힘으로 아사달의 행복을 기원하려고 몸을 일으켰어요. 두 손을 모으고 사랑하는 아사달이 일하고 있는 절터를 향해 고운 합장을 하고는 천천히 머리를 들어 하늘을 쳐다보았습니다. 하늘은 여전히 파랗고 아무 티끌도 없었어요. 푸디 탑을 만드시고 아리따운 달림 아기씨와 행복하게 사소서 아사녀는 진정으로 아사달의 행복을 빌어준 후 풍덩 모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그렇게 아사녀는 사랑하는 사람의 행복을 기원하며 떠났고 못 가인 주인 잃은 집신만 가지런히 남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탑을 완성한 아사달은 서둘러 길 떠날 채비를 하고 있었어요. 하루라도 빨리 아사녀를 보고 싶은 마음 때문인지 탑을 보고 칭찬하는 임금과 대신들의 말소리도 귀에 조금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아사녀 기다려주오 지금 갈 테니 조금만 더 아사달이 절을 나와 길을 떠나려고 할 때 였습니다. 아사녀를 돌려보냈던 스님이 아사달을 알아보고 그동안 있었던 일을 말해주었어요. 어느 예쁜 보살님께서 아사달님을 만나려고 찾아왔었습니다. 하지만 절이 완성될 때까지는 아녀자를 드리지 말라는 주지 스님의 엄명이 있었던지라 돌려보냈지요. 아마 지금쯤은 멀지 않은 못 영지에서 아사달님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곳으로 찾아가 보십시오. 아사달은 서둘러 못으로 달려갔습니다. 아사녀 내가 왔소 어디 있는 것이오? 아사달은 못 주위를 돌며 아사녀를 찾았습니다. 그 순간 주인 없는 짚신이 아사달의 눈에 띄었지요. 그 짚신을 본 순간 아사달은 불길한 마음이 있는 것을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설마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아사달은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못 주위를 서성 거렸어요. 하루 이틀 사흘 그렇게 몇 날 며칠 동안을 아사달은 아사녀를 그리워 하면서 정신없이 헤매며 다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었어요. 못이 바라보고 있는 앞삼 바윗돌에 호련이 아사녀의 모습이 겹쳐지는 것이었습니다. 웃는 듯 하다가 사라지고 또 그 웃는 모습은 인자한 부처님의 모습이 되기도 했습니다. 아사달은 미친 듯이 그 산으로 올라가 바위에 아사녀의 모습을 새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며칠 후 조각을 마친 아사달은 기력을 잃고 그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그 후 아사달이 고향으로 돌아갔는지 혹은 아사녀를 그리다 못에 빠져 죽었는지는 전해지는 이야기마다 조금씩 달라 정확히 알 수 없다고 합니다. 후대의 사람들은 이 못을 영지라 부르고 끝내 그림자를 비추지 않은 석가탑을 무영탑이라 부르게 되었답니다. 왕과 여왕 개미 옛날 이스라엘에 솔로몬 왕이 있었습니다. 솔로몬 왕은 지혜로워서 나라를 평화롭게 잘 다스렸지요. 하나님은 땅을 둘러보다가 솔로몬 왕을 보았습니다. 음 정말 지혜로운 왕이군. 어느 날 솔로몬 왕이 뒤뜰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이 열리더니 천사들이 내려왔어요. 천사들은 솔로몬 왕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선물을 내리셨습니다. 이 양탄자를 타면 어디든 마음대로 날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천사들은 금실과 은실로 엮어 짠 양탄자를 주고 다시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솔로몬 왕은 무척 기뻤어요. 하나님한테 이렇게 멋진 선물을 받다니 솔로몬 왕은 조심스레 양탄자에 올라탔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날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그러자 정말 양탄자가 헐헐 날아올랐습니다. 새보다도 높이 구름보다도 높이 날아올랐지요. 솔로몬 왕이 사는 궁전이 손바닥만큼 작아보였습니다. 솔로몬 왕은 양탄자를 신고들에게 자랑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양탄자를 타고 먼 이웃나라로 날아갔습니다. 양탄자는 단숨에 이웃나라에 다다랐어요. 이웃나라 왕은 깜짝 놀라 눈이 휘둥그레 졌습니다. 자네 자네 지금 날아온 건가? 친구 뭘 그리 놀라나 점심이나 같이 먹으려고 놀러왔네. 고 두 왕 앞에 푸짐한 점심상이 차려졌습니다. 이웃나라 왕은 양탄자를 흘끔 거리며 물었어요. 하늘을 나는 양탄자를 어디에서 구했나? 하나님이 특별히 주셨네. 정말 대단하구먼 대단해. 이웃나라 왕은 솔로몬 왕을 한껏 치켜 세웠습니다. 솔로몬 왕은 어깨가 저절로 으쓱해졌지요. 이웃나라 왕이 겸손하게 말했어요. 위대한 왕에게 선물을 바치네. 그러고는 곧 양탄자 위에 갖가지 보물을 잔뜩 실었습니다. 솔로몬 왕은 보물이 가득 실린 양탄자를 바라보았어요. 그러고 보니 스스로가 정말 위대해 보였습니다. 난 이런 선물을 받을만 하지. 솔로몬 왕은 날마다 양탄자를 타고 날아다니며 이웃나라 왕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로 돌아갈 때면 온갖 보물을 잔뜩 받아갔지요. 모두 나를 우러러보는구나. 솔로몬 왕은 점점 백성을 살피지 않고 사람들에게 대접받는 것만 즐겼습니다. 솔로몬 왕은 친구들뿐만 아니라 세상 모두에게 으스대고 싶었어요. 동물들과 말을 할 수 있었던 솔로몬 왕은 산과 델로 날아다니며 우쭐 거렸습니다. 독수리 자네도 나보다 높이 날지는 못하는군. 독수리는 깜짝 놀라 도망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솔로몬 왕이 양탄자를 타고 가는데 아래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양탄자를 탄 사내가 나타났다. 모두 숨어라. 솔로몬 왕이 내려다보니 여왕 개미의 말에 따라 개미들이 바쁘게 이리저리로 숨고 있었습니다. 솔로몬 왕은 얼른 땅 위로 내려갔어요. 그리고 여왕 개미를 붙잡고 물었습니다. 나는 개미를 괴롭힌 적이 없다. 그런데 너는 왜 모두 숨어라고 하는 거지? 당신은 스스로 위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생각은 아주 위험하고 무서운 것입니다. 잘못된 생각을 하는 사람은 피해야지요. 솔로몬 왕은 웃음을 터뜨리며 말했습니다. 잘못된 생각이라고? 내가 진짜 위대하다는 것을 보여주겠다. 자 내 양탄자 위에 올라타보아라. 솔로몬 왕은 여왕 개미를 태우고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양탄자는 하늘로 높이 높이 올라갔어요. 산 꼭대기보다 높이 오르고 독수리와 솔개보다 높이 오르고 구름보다도 높이 올라갔지요. 이제 주변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만치의 아래 구름바다가 출렁일 뿐이었어요. 솔로몬 왕이 거들먹거리며 말랬습니다. 봤지 아무도 나만큼 높이 날지 못한다. 하물며 너는 너무 작아서 엄두도 못 낼 거다. 그때 여왕 개미가 윙 날아오르더니 왕의 머리 위에서 말랬습니다. 지금 제가 당신보다 더 높이 나는걸요? 솔로몬 왕은 세상에서 가장 높이 난다고 으스댔지만 작디작은 여왕 개미 발 아래 였습니다. 스스로 위대하다고 웃줄거렸지만 결국 여왕 개미보다 못했던 것입니다. 언제나 겸손하게 자신을 돌아보며 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저승과 이승 아주 오랜 옛날 옥황상재가 하나로 붙어있던 하늘과 땅을 나누고 땅의 사람을 만들었을 때 일입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옥황상재가 혼인을 하기 위해 옷의 구름을 타고 사람들이 사는 이승에 내려왔습니다. 그곳이 지국성이란 곳인데 이곳에는 심성이 어질고 머리가 총명한 총명 이라는 아가씨가 살고 있었어요. 옥황상재가 길을 가다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옥황상재는 총명 아가씨에게 자기가 이곳에 온 이유를 모두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마당에 자리를 깔고 맑은 물을 떠넣고 홀레를 치렀지요. 총명 아가씨와 홀레를 치른 옥황상재는 그날부터 세모나를 총명 아가씨와 함께 지냈습니다. 그리고 하늘나라로 올라갈 때가 되어 총명 부인에게 말했지요. 열 달 뒤 두 아들을 낳을 것이니 먼저 낳은 아이를 대별이라 하고 나중에 낳은 아이를 소별이라 이름 지으시오. 그리고 내가 박씨를 주고 갈 테니 아들들이 아버지가 누구냐 묻거든 이 박씨를 양지바른 곳에 심으라 하시오. 그러면 나를 만날 길이 생길 것이오. 그러고 는 하늘에서 내려왔던 것처럼 옷의 구름을 타고 호련히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총명 부인은 그분이 옥황상재인 줄 아는 더라 아무 말도 없이 고의 떠나 보내주었어요. 그러고 난 뒤 몇 달이 지나가 정말로 총명 부인의 배가 불러오더니 열 달 뒤에는 떡두꺼비 같은 아들 쌍둥이가 태어났습니다. 총명 부인은 옥황상재의 당부대로 첫째 아이를 대별왕이라 이름 지어주고 둘째 아이를 소별왕이라 이름 지어주었어요. 대별왕과 소별왕이 열다섯 살이 된 어느 날이었습니다. 어머니 왜 우리들은 아버지가 없나요? 대별왕의 말을 듣고 총명 부인이 이제야 때가 왔구나 싶어서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아버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다만 너희 아버지는 하늘나라에서 온 세상을 다스리더 온 옥황상재이시기 때문에 이곳에 살지 않을 뿐이란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아버지를 만날 수 있나요? 어머니? 총명 부인은 대별왕과 소별왕의 애틋한 마음을 읽고 그제야 옥황상재가 맡기고 간 박씨를 꺼내주면서 말했습니다. 이 박씨를 양지바른 곳에 심고 기다리거라. 그러면 옥황상재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니라. 대별왕과 소별왕은 총명 부인이 준 박씨를 양지바른 곳에 심고는 기다려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박씨에서 싹이 나더니 순식간에 덩굴이 자라 하늘 나라에 까지 닿은 겁니다. 대별왕과 소별왕은 총명 부인에게 하직 인사를 올리고 서둘러 박씨 덩굴을 타고 올라갔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쉬지 않고 올라가자 마침내 하늘 나라 옥황 상재가 머무는 곳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옥황 상재가 나타나 대별왕과 소별왕을 보고 반색을 하며 맞아주었습니다. 옥황 상재는 큰 잔치를 베풀고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부터 이승은 대별왕이 저승은 소별왕이 다스릴 것이다. 너희들은 한치의 어긋남이나 그릇뎀 없이 바르고 올바르게 이승과 저승을 다스리도록 해야 할 것이야. 알겠습니다. 아버님. 잔치가 끝나고 모두가 돌아가려는데 소별왕이 곰곰이 생각해보니 저승보다는 이승을 다스리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형 대별왕에게 내기를 걸었어요. 형님. 우리 수수께끼를 내서 이기는 쪽이 이승을 다스리고 지는 쪽이 저승을 다스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형 대별왕은 동생 소별왕을 생각하는 마음이 큰지라 선뜻 동생의 내기를 받아들였습니다. 마침내 수수께끼에서 이긴 소별왕이 이승을 진 대별왕이 저승을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대별왕이 저승으로 가기 전에 소별왕을 불러 말했어요. 아우야 이승에는 싸움을 좋아하는 사람 해코질을 일삼는 사람 남을 속이기 잘하는 사람들이 많으니 법을 올바로 세우지 않으면 다스리기 힘들 것이다. 부디 엄한 법을 세워 이승을 잘 다스리도록 하거라. 형님도 저승을 잘 다스려 편안하셨으면 좋겠소. 그러고는 이승으로 떠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승에 도착해보니 대별왕의 말대로 사람들끼리 서로 싸우고 해코지하고 난리가 아닌 거예요. 게다가 하늘엔 해도 두리고 달도 두리니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살기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게다가 나무나 불 동물들이 모두 말을 하니 세상이 온통 뒤죽박죽 정신이 없었어요. 소별왕은 어쩔 수 없이 구만리 저승길을 따라 형님 대별왕을 찾아가 도움을 구했습니다. 대별왕이 미리 알고 있기라도 하듯 선뜻 말했습니다. 그렇지 내 짐작은 하고 있었다만 이렇게 빨리 네가 올 줄은 몰랐구나. 난 청근 활과 화살을 준비할 테니 너는 송화가루를 준비하거라. 그것을 가지고 나와 함께 이승으로 가서 세상을 바로잡도록 하자. 말을 마친 대별왕은 무쇠 삼천근을 녹여 청근은 활을 만들고 이천근은 화살 두 개를 만들었습니다. 동생 소별왕도 대별왕의 말대로 송화가루를 준비했어요. 준비가 끝나자 대별왕과 소별왕은 함께 이승으로 향했습니다. 이승에 도착한 대별왕이 청근 활을 들어 청근 살을 매기로 해를 마쳐 산산이 부서 뜨렸습니다. 그 조각 그 조각들은 하늘의 별이 되었어요. 그러고 난 후 밤이 되기를 기다려 달이 뜨는 걸 보고 나머지 한 개의 화살을 두 개의 달 중 하나에 맞춰 산산이 부서 뜨렸습니다. 그 조각들 역시 하늘의 별이 되었어요. 이렇게 해서 이승에 하나의 해와 달이 남게 되었고 수많은 별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이번에는 동생 소별왕이 준비한 송화가루를 이승에 뿌렸습니다. 그랬더니 풀과 나무 동물들의 혀가 굳어서 말을 못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세상은 조용해지고 사람들도 서로 말을 알아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소별왕이 세상에 올바른 법도를 세우고 덕을 쌓으려고 애를 썼지만 여전히 서로 속이고 해코지 하고 싸움질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승은 대별왕이 법도를 올바로 세우고 다스림을 엄격하게 한 덕분에 속이고 해코지 하고 싸움질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만큼 대별왕이 소별왕보다 지혜와 덕이 컸다는 것이지요. 한편 지국성에 남아있던 총명 부인은 대별왕과 소별왕이 저승과 이승을 다스리게 된 후 바지왕이 바지왕이 되어 땅 세상을 다스렸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옥황상재가 다스리는 하늘 세상과 총명 부인이 다스리는 땅 세상, 대별왕과 소별왕이 다스리는 저승과 이승이 나누어지게 된 거랍니다. 좋은 일이 되는 희망 옛날에 아키바라는 라삐가 있었습니다. 아키바는 당나귀와 개, 작은 램프를 가지고 여행을 떠났습니다. 하루는 날이 점점 어두워져서 어디에서든 하룻밤을 쉬어가야 했습니다. 다행히 아키바는 낡은 헛간을 찾아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자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잠을 자기에는 아직 시간이 일렀습니다. 아키바는 램프에 불을 켰어요. 그리고 열심히 책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바람이 불어 램프불이 꺼지고 말았습니다. 아키바는 할 수 없이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아키바가 잠든 사이 못된 여우가 살금살금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개를 물어서 죽였어요. 또 무서운 사자가 으르렁거리며 헛간에 나타났습니다. 사자는 아키바의 당나귀를 한입에 잡아먹어 버렸어요. 다음날 아침 아키바는 개와 당나귀가 죽은 것을 알았습니다. 아키바는 할 수 없이 램프만 가지고 터벅터벅 길을 떠났지요. 아키바는 마을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한 명도 보이지 않았어요. 집들은 몽땅 부서져 있었습니다. 아키바는 이상해서 마을을 살펴보았습니다. 아키바는 지난 밤 마을에 도둑이 들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도둑들이 집을 부수고 사람들까지 모조리 죽인 것입니다. 만약 지난 밤에 아키바의 램프불이 꺼지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아키바는 틀림없이 도둑들에게 잡히고 말았을 겁니다. 개가 살아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개는 마구 짖으며 소란을 피웠을 겁니다. 그러면 도둑들이 헛간으로 우르르 몰려왔겠지요? 또 사자가 당나귀를 죽이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마을에 일어난 소란 때문에 당나귀는 펄쩍펄쩍 날뛰며 울부짖었을 겁니다. 그러면 아키바도 도둑들에게 붙잡혔겠지요? 결국 아키바는 램프불이 꺼지고 개와 당나귀를 잃은 덕분에 도둑들에게 들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키바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희망을 잃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쁜 일이 좋은 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거미와 모기 옛날 이스라엘에 다윗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슬기롭고 용감한 다윗 왕을 존경했어요. 다윗 왕은 거미나 모기 같은 벌레를 아주 싫어했습니다. 작고 작고 지저분하니까요. 하지만 다윗 왕은 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거미나 모기 같은 벌레를 소중하게 여기게 되었답니다. 다윗 왕이 전쟁 중에 겪은 일을 한번 들어보실래요? 한 번은 다윗 왕이 적군에게 쫓겨 산속에 갇혔습니다. 마땅히 숨을 곳도 없었지요. 마침 다윗 왕은 동굴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재빨리 동굴 안으로 몸을 피했어요. 그때 동굴 입구에 있던 거미 한 마리가 갑자기 집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뒤를 쫓던 적군이 동굴 앞에 이르렀어요. 하지만 거미줄이 쳐져있는 동굴 안에 사람이 있을 리 없다면서 모두 되돌아가 버렸습니다. 덕분에 다윗 왕은 목숨을 건질 수 있었지요. 그런가 하면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다윗 왕은 적의 장군 침실에 숨어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칼을 훔쳐서 적의 장군을 자기 앞에 무릎 꿇릴 생각이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다위당은 장군의 침실에 몰래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칼이 잠자는 장군의 다리 밑에 깔려 있었어요. 다위당은 장군이 제발 잠결에라도 다리를 움직여주기만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장군은 좀처럼 뒤척이지 않았습니다. 다위당이 지쳐서 되돌아가려는 순간 어디선가 모기 한 마리가 윙하고 날아오더니 장군의 다리를 물었습니다. 장군은 잠결에 다리를 옆으로 움직였어요. 그러고는 다시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다위당은 결국 모기 덕분에 칼을 빼앗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한 번은 다위당이 적에게 붙잡혀 꼼짝없이 죽을 처지에 놓였을 때 일입니다. 다위당은 꾀를 내어 갑자기 미취강이 흉내를 냈습니다. 옷을 찍고 낄낄거리고 웃으며 미친 사람처럼 행동했지요. 그러자 다위당을 찾던 적군이 말했어요. 아니 다위당은 어디 가고 웬 미취강이야? 병사들은 미취강이가 설마 왕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하고 그냥 가버렸답니다. 결국 다위당은 하찮게 여겼던 거미와 모기의 도움을 받고 없인 여겼던 미취강이 노릇을 하여 목숨을 건진 겁니다. 소금보다 귀한 사랑 먼 옛날 어느 왕국에 셋 딸을 둔 왕이 살았습니다. 첫째는 갈색 머리 둘째는 빨간 머리 셋째는 금발머리 아가씨 였어요. 첫째는 평범했고 둘째는 소박 했으며 지졸라라는 이름의 막내는 셋 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마음씨도 고맙습니다. 그래서 두 언니는 막내 동생을 질투하고 미워했어요. 한편 왕에게는 세 개의 옥자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하얀색 두 번째는 빨간색 세 번째는 검은색 이었습니다. 왕은 기분이 좋을 때면 하얀색 옥자에 앉았고 기분이 좋지도 나쁘지도 않을 때는 빨간색 옥자에 앉았고 화가 났을 땐 검은색 옥자에 앉았습니다. 어느 날 왕은 검은색 옥자에 앉아 있었어요. 첫째 딸과 둘째 딸에게 화가 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어찌 된 일인지 첫째 딸이 찾아와 물었습니다. 아버지 지난 밤 잠자리가 불편하셨어요? 검은색 옥자에 앉아 계시니 말이에요. 설마 저 때문에 화가 나신 건 아니죠? 바로 맞췄다. 난 너 때문에 화가 났어. 왜요 아버지? 네가 이 아비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지. 저는 아버지를 사랑해요. 아버지는 제게 너무나 소중한 분이세요. 그래? 그렇다면 내가 너에게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말해보아라. 아버지는 제게 빵만큼이나 소중하세요. 왕은 코웃음을 칠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실 왕은 딸의 대답이 무척 마음에 들었어요. 다음 날 둘째 딸이 왕을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안녕히 주무셨어요? 왜 검은색 옥자에 앉아계세요? 설마 저한테 화가 나신 건 아니죠? 너한테 화가 났다. 왜요? 왜 저한테 화가 나셨어요? 너는 이 아비를 조금도 사랑하지 않으니까. 전 아버지를 사랑해요. 아버지는 제게 너무너무 소중한 분이세요. 그래? 그렇다면 내가 너에게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냐? 아버지는 제게 포도주만큼이나 소중하세요. 왕은 무언가 알 수 없는 말을 중얼거리긴 했지만 분명 기뻐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이번엔 막내딸이 무척 쾌활한 표정으로 왕을 찾아왔어요. 아버지 안녕히 주무셨어요? 왜 검은색 옥자에 앉아계세요? 혹시 제가 언참게 해드린 일이라도 있나요? 그렇구나. 넌 날 사랑하지 않으니까. 저는 아버지를 사랑해요. 아버진 제게 세상에 둘도 없이 소중한 분이세요. 그래? 그럼 내가 너에게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말해보아라. 아버진 저에게 소금처럼 소중한 분이에요. 그러자 왕은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소금 소금처럼 소중하다고? 이 녀석 당장 내 앞에서 사라져 거라. 다시는 너를 보고 싶지 않다. 화를 참지 못한 왕은 시종들에게 막내딸을 숲으로 쫓아 버리라고 명령 했습니다. 막내딸은 끔찍이 사랑하는 왕비가 이 소식을 듣고 딸을 구할 방도를 궁리했어요. 궁전에는 커다란 은촛대가 하나 있었는데 사람이 들어가 숨을 수 있을 만큼 밑부분이 넓었습니다. 왕비는 막내딸을 촛대 안에 숨겼어요. 이 은촛대를 시장에 내다 팔아라. 왕비가 평소에 가장 신이 많은 하인을 불러 말했습니다. 촛대값을 묻는 사람이 있거든 가난한 자면 비싼 값을 부르고 부유한 귀족이면 노래 한 곡만 불러줘도 팔겠다고 해라. 그렇게 해서라도 꼭 팔아야 한다. 그러고 나서 왕비는 거리의 정육점과 초콜릿 가게, 쿠키 가게가 있는 곳까지 촛대를 따라가며 막내딸에게 이것저것 당부의 말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 작별의 입맞춤을 했어요. 하인은 은촛대를 가지고 마을 광장으로 나왔습니다. 곧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하인은 값을 물어오는 자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무척 비싼 값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길을 지나던 이웃나라의 왕자가 은촛대를 유심히 보더니 값을 물었습니다. 하인은 왕자에게 말도 안 될 정도로 싼 값을 불렀고 왕자는 촛대를 궁전으로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촛대는 만찬장에 세워졌는데 식사를 하러 오는 사람들은 모두 촛대의 아름다움에 넋을 잃었습니다. 매일 저녁 왕자는 사교 모임이나 여러 행사에 참석하느라 밤늦게 돌아왔습니다. 왕자는 궁 안 사람들이 늦은 밤까지 자기를 기다리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통 하인들은 왕자의 저녁을 식탁에 차려놓고 먼저 잠자리에 들었어요. 한편 하인들이 모두 물러가고 만찬장에 아무도 없는 걸 확인한 지졸라는 촛대에서 폴짝 뛰어나와 식탁에 차려진 음식을 몽땅 먹어 치웠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촛대의 기둥 속으로 들어가 숨었습니다. 늦은 밤 궁으로 돌아온 왕자는 음식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은 걸 보고 종이란 종은 모두 울려 하인들을 깨워서 크게 꾸지졌어요. 하인들은 맹세코 저녁 식사를 차려두었으며 개나 고양이가 훔쳐 먹은 게 틀림없다고 왕자에게 말했습니다. 한 번만 더 이런 일이 생기면 너희들 모두 내쫓아버릴 테니 그리 그리 알거라. 왕자는 하인들에게 다시 식사를 준비시켜 늦은 저녁을 먹고 나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튿날 저녁 궁전 안에 모든 문을 잠갔는데도 어제와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왕자는 궁전이 떠나가라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어요. 내일 밤 내가 어떻게 하는지 두고 봐라. 음식 도둑을 잡기 위해 왕자는 과연 어떻게 했을까요? 왕자는 바닥까지 내려오는 식탁볼을 깔게 하고는 식탁 밑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하인들은 각양각색의 맛있는 음식들을 내와 상을 차린 다음 개와 고양이를 밖으로 내몬 후 만찬장의 문을 잠그고 물러갔습니다. 그러자 하인들이 나가기가 무섭게 막내가 초대에서 나와 왕자의 음식들을 마음껏 먹고 마시는 것이었어요. 그 모습을 본 왕자는 식탁 밑에서 뛰쳐 나와 공주의 팔을 재빨리 낚아챘습니다. 깜짝 놀란 막내는 도망치려 했지만 그럴수록 왕자는 더욱 팔에 힘을 주었어요. 결국 지졸라는 왕자 앞에 무릎을 꿇고 이곳에 오게 된 자초지종을 털어놓았습니다. 사실 왕자는 막내를 처음 본 순간 사랑에 빠지고 말했습니다. 왕자는 막내를 진정시킨 다음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은 나의 신부가 될 것이오. 하지만 우선은 촛대로 돌아가 몸을 숨기고 있으시오. 왕자는 침대에 누워서도 사랑스러운 막내를 생각하느라 밤새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아침이 되자 왕자는 은촛대를 자신의 방으로 들이라고 명령했어요. 은촛대가 너무나 아름다워서 밤에도 옆에 두고 싶다고 말입니다. 그런 다음 식사를 침실로 들여오라고 했습니다. 물론 배가 몹시 고프니 두 사람분의 음식을 준비하라는 말도 덧붙였지요. 그때부터 하인들은 커피와 따끈따끈한 아침 식사를 얼마 후부터는 저녁 식사까지 전부 왕자의 침실로 가져갔습니다. 모든 식사는 두 사람분 이었어요. 하인들이 식기를 내려놓고 방을 나서기가 무섭게 왕자는 문을 잠근 다음 막내를 초대 밖으로 나오게 하여 즐겁게 식사를 했습니다. 한편 만찬장에서 홀로 식사를 하는 신세가 된 왕자의 어머니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대체 이 어미에게 무슨 섭섭한 마음이 있기에 같이 식사도 하지 않는단 말이냐 내가 그 아이에게 잘못한 거라도 있나 왕자는 어머니가 침실에서 왜 나오지 않느냐고 물을 때마다 그저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하니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고 말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침내 왕자가 어머니에게 선언을 냈습니다. 저 결혼하겠어요? 그래 신부가 누구냐? 왕비가 뜻밖의 소식에 기뻐하며 물었습니다. 저는 은초대와 결혼하겠어요? 내 아들이 드디어 미쳐버렸구나. 왕비가 두 손으로 눈을 가리며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왕자의 표정은 너무나 진지했어요. 왕비는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떠들어 될지 생각해 보라고 제발 이성을 찾으라고 아들을 설득했지만 왕자는 조금도 생각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왕자는 신하들을 불러 일주일 안에 결혼식 준비를 모두 마치라고 명령했어요. 약속된 결혼식 날 긴 마차 행렬이 궁전을 출발했습니다. 왕자는 은초대를 곁에 두고 맨 앞에 마차에 탔습니다. 마차가 성당에 도착하자 왕자는 은초대를 재단 위로 옮기게 했습니다. 재단의 은초대를 세우자마자 입구가 열리더니 아름답게 수놓은 비단 드레스를 입고 셀 수 없이 많은 보석으로 치장한 막내 공주가 눈부신 광채를 뿜으며 걸어 내려봤습니다.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에 손님들은 모두 깜짝 놀랐어요. 결혼식을 마치고 궁전으로 돌아와서야 왕비는 그동안 있었던 일에 대해 전부 들을 수 있었습니다. 본래 재치가 넘치는 사람인 왕비는 무슨 좋은 생각이 떠올랐는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머지 일은 내게 맡겨보렴. 내가 신부의 아버지에게 따끔한 가르침을 베풀어야겠구나. 왕비는 막내 공주의 아버지를 포함하여 이웃 왕국의 모든 왕들을 결혼 피로연에 초대했습니다. 그런 다음 막내의 아버지를 위해서는 특별히 소금을 전혀 넣지 않은 음식을 따로 준비했어요. 하객들이 전부 모이자 신부는 몸이 좋지 않아 피로연에 올 수 없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손님들은 신부를 보지 못한 채 연애음식을 먹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신부의 아버지는 소금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아 싱겁기 짝이 없는 수프를 앞에 두고 혼잣말로 투덜될 뿐이었습니다. 멍청한 요리사 녀석이 소금 치는 걸 잊어버렸군. 왕은 수프를 그대로 남겼습니다. 이어서 주 요리가 식탁에 올라왔어요. 하지만 이번에도 수프와 마찬가지로 간이 전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왕은 세며시 포크를 내려놓았습니다. 왜 음식을 들지 않으세요 전하? 입에 맞지 않으세요? 왕비가 물었습니다. 아닙니다. 음식이 무척 훌륭하군요. 그런데 왜 드시질 않으세요? 그게 갑자기 몸이 좀 불편하군요. 왕은 고기 조각을 하나 입에 넣어보았지만 아무리 씹어도 도저히 목으로 넘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문득 아버지는 소금처럼 소중한 분이라고 말했던 막내딸이 떠올랐어요. 왕은 후회와 슬픔에 못 이겨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던가 왕비가 무슨 일인지 묻자 왕은 막내딸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러자 왕비가 자리에서 일어서더니 어린 신부를 불러오라고 명령했습니다. 왕은 막내딸을 보자 부둥켜 안은 채 좀처럼 놓아줄 줄을 몰랐어요. 마치 죽은 자식이 살아 돌아온 것처럼 왕은 굵은 눈물을 흘리며 딸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습니다. 마침내 아버지와 딸은 화해를 하고 행복을 되찾았어요. 그리고 막내딸의 어머니까지 모셔와 새로이 축하연을 열었습니다. 잔치는 매일매일 계속되었어요. 그 잔치는 오늘날까지도 이어져 지금도 막내와 왕자의 가족들은 한자리에 모여 기쁨의 춤을 추고 있다고 합니다. 행복한 젊은이 옛날 어느 먼 나라에 외동 아들을 둔 왕이 살았습니다. 왕은 아들을 끔찍이 아꼈지만 어찌된 일인지 왕자는 언제나 자신이 불행하다고 생각했어요. 왕자는 몇 날 며칠을 창가에 서서 바깥 풍경만 멍하니 내다보곤 했습니다. 도대체 내게 부족한 게 무어냐 왕이 물었습니다. 무슨 문제라도 있느냐 저는 제 자신이 누군지도 몰라요 아버지 혹시 사랑에 빠진 게냐 마음에 둔 여인이 있다면 이 아비에게 말해보아라 세상에서 가장 힘센 나라의 공주든 가장 비천한 농부의 딸이든 상관없다 누구든 너만 좋다면 당장에라도 데려와 홀래를 올려주마 아니에요 아버지 저는 사랑에 빠진 게 아니에요 왕은 왕자의 기운을 북돋아주기 위해 온갖 방법을 다 써보았습니다. 하지만 연극도 무도회도 연주회도 솜씨 좋은 가수의 노래도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장밋빛 홍조가 돌던 왕자의 얼굴은 날이 갈수록 수척해졌습니다. 마침내 왕이 온 나라에 폭우를 내렸습니다. 세상에 이름 높은 현자들과 의사들과 학자들이 사방에서 몰려들었습니다. 왕은 그들에게 왕자를 보이고 조언을 구했어요. 해결책을 궁리하기 위해 잠시 물러갔다 돌아온 현자들이 왕에게 아뢰었습니다. 전하 하늘의 별을 살피며 곰곰이 왕자님의 문제를 따져본 결과 전하께서 하셔야 할 일은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당장 행복한 사람을 찾으십시오. 매 순간 언제 어디서나 행복한 사람을 찾으셔야 합니다. 그 사람을 찾아 그가 입고 있는 속옷과 왕자님의 속옷을 바꿔 입히십시오. 왕은 곧바로 행복한 사람을 찾기 위해 세상 곳곳으로 사절단을 파견했습니다. 한성직자가 왕 앞에 불려왔어요. 그대는 행복한가? 왕이 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하 좋다. 그렇다면 그대는 교황이 되기를 바라는가. 제가 교황만 될 수 있다면 물러가라. 내 앞에서 당장 사라져라. 나는 높은 신분을 탐하는 너같은 놈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행복한 사람을 찾고 있다. 행복한 사람을 찾는 일은 계속 되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왕은 이 사람이야말로 행복한 사람임에 틀림없다고 모두 칭송하는 이웃나라 왕에 대해 듣게 되었어요. 그는 아름답고 마음씨고운 부인과 많은 자식들을 두었으며 적이 될 만한 이웃나라들을 모두 정복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왕국은 부유하고 평화롭기만 했습니다. 왕은 부푼 희망을 품고 이웃나라의 왕에게 즉시 사신을 보냈습니다. 이웃나라의 왕은 사신을 아련하여 말했습니다. 그렇다. 나는 행복하다. 나는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모든 것을 가졌으니까. 하지만 내게도 걱정이 하나 있다. 나도 언젠가는 죽게 된다. 그러면 지금 내가 가진 이 모든 것을 버려야 하겠지. 그 생각 때문에 난 밤에 잠도 이룰 수가 없구나. 이 말을 들은 사신은 왕의 속옷을 가져가지 않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세월만 흘러갔어요. 씨름에 지친 왕은 어느 날 신하들과 함께 사냥을 하러 나섰습니다. 풀숲에서 산토끼를 발견한 왕은 재빨리 총을 쏘았습니다. 산토끼는 죽지 않고 상처만 입어 통나무 세 개를 뛰어넘어 허둥지둥 도망쳤어요. 왕은 산토끼를 쫓느라 신하들과 멀리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한참을 헤매다 숲속 빈터에 이르른 왕은 한 남자의 노래소리를 듣게 되었어요. 왕은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저렇게 즐거운 노래를 부르다니 진정 행복한 사람임에 틀림없으렸다. 왕은 노래소리를 따라 어느 포도밭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는 한 젊은이가 노래를 흥얼거리며 포도나무 가지를 잘라내고 있었어요. 안녕하십니까 전하 젊은이가 말했습니다. 이렇게 이른 시간에 교회로 나오셨습니까 하느님의 축복이 자네와 함께하기를 나와 함께 궁전으로 가서 살고 싶지 않은가 자네를 나의 친구로 삶고 싶네. 망극합니다. 전하 하지만 소희는 꿈에도 그런 생각은 해본 적이 없습니다. 설령 교황님이 찾아와 궁전을 내주시겠다고 해도 저는 지금 사는 이곳을 떠날 생각이 없습니다. 어째서 그런가 자네처럼 훌륭한 젊은이라면 하고 싶은 일도 많을 텐데 아닙니다. 전하 소희는 지금 가진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아무것도 더 바라지 않습니다. 오 드디어 행복한 사람을 찾았구나. 왕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 말 좀 들어보게 젊은이 나를 좀 도와주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성심을 다하겠습니다. 말씀을 해보십시오. 잠시만 기다려주게 왕은 기쁨에 겨워 어쩔 줄 몰라하며 신하들을 데리러 급히 달려갔습니다. 나와 함께 가자 내 아들은 이제 살았다 살았어. 왕은 신하들을 이끌고 다시 젊은이에게 달려갔어요. 이보게 훌륭한 젊은이 왕이 입을 열었습니다. 자네가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주겠네. 그러니 내게 그걸 좀 주게나. 무얼 말입니까 전하. 내 아들이 죽어가고 있네. 자네만이 내 아들을 살릴 수 있어. 이리 가까이 오게. 왕은 젊은이를 붙들고 서둘러 겉옷을 벗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왕이 동작을 멈추더니 팔을 아래로 충 늘어뜨리는 것이었어요. 그 행복한 젊은이는 속옷을 입지 않고 있었습니다. 젊은이는 속옷조차 없었는데 행복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왕은 깨달았답니다. 행복은 남의 것을 가지고 올 수도 빌려올 수도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양치기 소년 바닷가에 모래알만큼이나 많은 양떼를 돌보는 양치기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토록 많은 양을 이끌면서도 양치기 소년은 양을 한 마리라도 잃어버릴까 봐 걱정이 태산이었어요. 기나긴 겨울이 계속 되었습니다. 양치기 소년은 끊임없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겨울에 여러 달에게 빌었습니다. 12월님 제발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1월님 제 양들을 얼려 죽이지 마세요. 2월님 은총을 내려주세요. 그렇게만 해주시면 영원토록 베풀어 주신 은혜를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양치기 소년의 기도에 귀 기울이던 12월과 1월과 2월은 영원히 은혜를 잊지 않겠다는 소년의 말레 마음이 흡족해져 청을 들어주기로 했습니다. 세 달은 기나긴 겨울 동안 단 한 번의 비나 우박도 내리지 않고 어떤 병도 퍼지지 않도록 조심했어요. 덕분에 양들은 긴 겨울 동안 그 흔한 감기 한 번 걸리지 않고 한가로이 풀을 뜯으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1년 12달 가운데 가장 심술 굳은 3월이 찾아왔어요. 하지만 세상은 여전히 평온한 나날들이 계속되었습니다. 양치기 소년은 3월의 마지막 날이 왔을 때에야 비로소 그동안의 오랜 근심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고 마음을 놓았습니다. 봄의 시작을 알리는 4월의 문턱에 와있으니 이제 양때는 안전하다고요. 양치기 소년은 더는 달들에게 자비를 빌지 않았습니다. 그뿐인가요? 양치기 소년은 달들 들으라고 하늘을 향해 야구르지 하며 고약한 소리를 내거나 의기양양하게 뽐내며 풀바디를 뛰어 다녔습니다. 이 작달막한 쭈그렁이 삼어라 애송이 주제에 양떼들의 악몽 같은 녀석 이제 누가 널 두려워 하겠니? 양들이 나는 네가 하나도 무섭지 않아 마침내 봄이 왔다고 넌 이제 힘쓸 수가 없어 그러니 삼월아 냉큼 살던 집으로 돌아가 보셔 은혜도 모르는 뻔뻔스러운 양치기 소년에 불경스러운 말을 들은 삼월은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외투 그래서 외투단추를 여미고는 곧바로 형인 사월의 집으로 달려갔어요. 형 제 부탁 좀 들어줘요. 형의 날들 중에 사흘만 이 동생에게 빌려줘요. 저 어리석은 양치기 녀석을 제가 좀 혼내주게요. 동생을 사랑한 사월은 기꺼이 사흘을 내주었습니다. 형에게서 사흘을 빌린 삼월은 천지를 바삐 돌아다니며 하늘의 바람과 폭풍우와 온갖 역병들을 불러모아 양떼들이 풀을 뜯는 풀밭에 풀어놓았습니다. 첫째 날 양치기 소년에 숫양들이 모조리 병들어 죽고 말았어요. 둘째 날엔 새끼양들이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이 되자 양치기 소년에게는 한 마리의 양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이제 양치기 소년이 가진 것이라고는 두 눈에 가득 꼬인 눈물뿐 이었답니다. 토끼 바위 금강산 호랑이가 담배 피던 시절 금강산이 아름답다는 소문이 하늘 나라에까지 닿았습니다. 그 소문은 하늘 나라 선녀들이 팔담에 내려와 목욕을 한 뒤부터는 더욱 널리 퍼져 나갔어요. 나도 금강산 구경 한 번 가는 게 소원이야. 하늘 나라에서는 누구나 이런 생각을 품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성미 급한 토끼가 그 소문을 듣고 안달이 나서 더 이상 절고를 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만이라도 금강산 구경을 하고 와야 이리 손에 잡힐 것 같구나. 참다 못한 토끼는 옥황상재를 찾아가 자신의 소원을 아뢰었습니다. 옥황상재님 들리는 소문으로는 금강산 이라는 명승지가 있다고 하니 이 못난 토끼도 한 번 보고 왔으면 평생 소원이 없겠사옵니다. 제발 한 번만이라도 금강산 내려 보내주옵소서. 옥황상재는 토끼의 소원이 하도 간절하여 흔쾌히 승낙해 주었습니다. 그럼 다녀오도록 해라. 하지만 보름이 되기 전에는 반드시 돌아와야 한다. 옥황상재는 이런 다짐을 잊지 않았습니다. 토끼는 너무 좋아서 동네방네 뛰어다니며 자랑을 하였어요. 다음날 토끼는 모두에게 환송을 받으며 금강산으로 내려왔습니다. 제일 먼저 외금강 입구에 도착한 토끼는 세종봉 줄기를 타고 기어 오르다가 금강문 근처에 이르러 완전히 어리둥절하고 말았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경치가 너무나 너무나 아름다워 정신을 잃을 지경이었어요. 천화대 옥류폭포 은사류 구룡연 등 어느 것 하나 하늘나라 에서는 보지도 못했고 상상도 하지 못한 아름다운 경치였습니다. 어디를 가도 마찬가지였어요. 가면 갈수록 보면 볼수록 금강산은 점점 더 아름다웠습니다. 아름다운 풍경에 도취된 토끼는 시간이 흐르는 것도 잊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밤 토끼가 동해바다 위를 보니 휘영청 둥근 보름달이 떠오르고 있었어요. 내가 날이 가는 것도 잊어버리고 있었네. 토끼는 그제야 정신이 퍼뜩 들었지만 이미 늦은 뒤였습니다. 벼랑간 하늘에서 옥황상재의 녹이 띈 목소리가 올려 왔습니다. 약속을 못 지키는 한심한 토끼야 너는 예전에 달리기에서 거북이에게 지더니 이번에도 거북이보다 느리게 행동했구나. 그러니 그 벌로 앞으로 아예 거북이가 되거라. 옥황상재의 명이 떨어지자 토끼는 서서히 거북이로 변해갔습니다. 그러나 토끼는 옥황상재의 처벌이 두렵지도 싫지도 않았습니다. 달에서 힘들게 절구질이나 하는 것보다 이 아름다운 금강산에서 실컷 구경을 하며 사는 게 훨씬 좋다고 생각했어요. 토끼는 금강산 절경에 감탄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점점 돌로 굳어져 갔습니다. 나중에 보니 몸은 거북이 머리는 토끼가 되어 있었어요. 이 토끼 바위는 전망이 좋은 새존봉 중턱에 자리하고 있답니다. 구렁이 구렁이가 준 구슬 옛날 옛날 어느 곳에 부부가 살았는데 나이 마흔이 넘도록 자식을 못 낳았대요. 더 늙기 전에 자식 하나 얻었으면 소원이 없겠다고 늘 칠성당에 치성을 드렸지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산에 가서 나무를 한 짐 해가지고 돌아오는 길에 꿩 한 마리를 잡았습니다. 그 꿩을 집에 가지고 와서 아내에게 고아먹였더니 어쩐 일인지 배가 불러오더니 달이 차서 아들을 낳았지 뭐예요. 부부는 늙음하게 바라던 아들을 얻었는지라 있는 정성 없는 정성을 다해 고의고의 잘 키웠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들이 나이가 차서 장가 보낼 때가 되었어요. 그래서 좋은 색시감을 얻어가지고 아들을 장가 보냈습니다. 장가 가는 날 아들이 사모 간대를 갖추고 말을 타고 색시 집으로 갔습니다. 색시 집으로 가는 길에 어느 모퉁이를 딱 도니까 웬 커다란 구렁이 한 마리가 길을 막아 서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이 발도 없는 심승이 어쩐 일로 경사스러운 날 남의 길을 막느냐 하고 호령을 했지요. 그랬더니 구렁이가 하는 말이 17년 전 내 아비에게 잡혀죽은 꿩이 누군 줄 아느냐 바로 우리 어머니다. 내가 어머니 원수를 갚으려고 옥황상재 님께 빌어서 구렁이가 되어 이를 갈며 너를 기다렸지. 내 어미가 우리 어머니를 먹고 너를 낳았으니 나는 너를 잡아먹어야 겠다. 이러는 겁니다. 들어보니 이제는 영락없이 죽게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장가가는 날 색시 얼굴도 못 보고 죽게 되다니 이렇게 억울한 일이 어디 있을까요? 신랑이 마음을 가라앉히고 구렁이를 좋은 말로 다 일렀습니다. 네 말을 들어보니 그럴듯 하다마는 내가 지금 초행길이 아니냐 처가에 가서 색시 얼굴이라도 한번 보고 죽게 해다오 색시를 데리고 돌아오는 길에 다시 만나자 그랬더니 구렁이도 더 할 말이 없는지 길을 비켜줬습니다. 그래서 무사히 색시 집을 갔어요. 홀레를 다 치르고 첫날 밤에 색시한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색시가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했으니 무슨 수가 나겠지요? 하면서 걱정 말라고 했어요. 이튿날 색시를 데리고 돌아오는데 바로 그 자리에서 구렁이가 다시 길을 막았습니다. 이제는 약속대로 잡아먹겠다는 거지요. 그때 색시가 나서더니 너야 내 신랑을 잡아먹으면 그만이지만 나는 앞으로 혼자서 어떻게 살라고 그러느냐 네가 나에게 아무 원한이 없다면 나를 평생 동안 먹고 살도록 해주고 신랑을 잡아먹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구렁이도 그 말을 들어보니 그럴 듯 했어요. 그래서 입에서 여섯 모난 구슬 하나를 빼주면서 이 구슬만 가지면 평생 먹고 사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첫째 모를 문지르면 곡식이 나오라는 대로 나오고 둘째 모를 문지르면 옷이 나오는 대로 나오고 셋째 모를 문지르면 집이 나오고 넷째 모를 문지르면 살림살이가 나오고 다섯째 모를 문지르면 알턴병 나을 것이니 이것만 가지면 서방 없이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도 색시는 구슬을 받지 않고 그러면 여섯째 모를 무엇을 하는 것이냐 하고 물었습니다. 구렁이는 그것은 쓰일 일이 없을 것이니 구태여 알 일이 없다. 하면서 가르쳐 주지 않으려고 했어요. 색시가 자꾸 가르쳐 달래 니까 구렁이가 마지못해 여섯 모를 문지르며 죽어라 하고 하면 그 앞에 있는 것은 사람이고 짐승이고 다 죽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 말을 들은 색시가 얼른 구슬을 받아들고 구렁이 앞에 내밀면서 죽어라 하고 소리치니까 그만 구렁이가 죽고 말았어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신랑은 무사히 색시와 함께 집으로 돌아와서 잘 살았습니다. 구렁이 한테서 얻은 구슬이 있으니까 먹을 걱정 입을 걱정 없이 잘 살았지요. 그런데 이 부부가 보물 구슬을 가지고 있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러자 건넌마을에 사는 욕심쟁이 할미가 구슬이 탐이 나서 색시 혼자 있을 때 이 집을 찾아왔어요. 찾아와서는 이 댁에 신기한 구슬이 있는 소문을 듣고 왔다며 좀 보여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색시가 그 구슬을 꺼내어 보여주었어요. 할미는 구슬을 구경하는 척 하다가 자기가 몰래 숨겨가지고 간 가짜 구슬과 바꿨습니다. 이렇게 해서 구슬을 도둑맞고 나니 전처럼 잘 살지 못하고 가난하게 살게 되었어요. 하루는 남편이 장에 갔다 오는 길을 보니까 웬 사람이 죽어가는 고양이를 내다 버리고 있더래요. 그 까닭을 물어보니 집에서 키우던 개와 고양이가 병이 들어 죽게 돼서 갖다 버린다는 겁니다. 남편은 버려진 고양이와 개를 불쌍히 생각해서 집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온갖 정성을 다해 돌봐주었어요. 부부는 그 개와 고양이를 한 식구처럼 데리고 키웠습니다. 개와 고양이가 이 집에 살면서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 구슬을 훔쳐간 사람이 누구인지 알 것 같았어요. 우리 이럴 게 아니라 그 구슬을 도로 찾아오자 이 집 주인으로 말하면 우리 목숨을 살려준 은인이 아니야? 개와 고양이가 이렇게 의논을 하고 어두워지기를 기다렸다가 건넌마을로 갔습니다. 고양이는 헤엄을 못 치니까 개 등에 엎여서 강을 건너갔어요. 욕심쟁이 할머니 집까지 가서는 개는 대문 밖에서 망을 보고 고양이가 혼자 안으로 살금살금 들어갔습니다. 고양이가 방문 앞에 가서 문구멍으로 들여다보니 할미 혼자 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방문을 새로 잠가 놓아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틈이 보였습니다. 너무 작아서 고양이처럼 몸집이 큰 짐승은 들어갈 수 없는 구멍이었어요. 고양이가 한참을 궁리하다가 좋은 수를 내어 헛간으로 들어갔습니다. 헛간에는 곡식 가마니가 쌓여 있을 테고 곡식이 있는 곳에는 쥐가 있기 마련이지요. 들어가 보니 쥐가 득실득실 했습니다. 밤눈이 밝은 고양이가 살금살금 기어가서 제일 큰 쥐 한 마리를 탁 잡았습니다. 그러자 다른 쥐들이 모두 기겁을 나고 죽은 듯이 엎드려 있었어요. 여봐라 내 부탁을 들어주면 너희들을 다 살려줄 것이다. 지금 안방 뒷문 틈으로 들어가 부술을 가져오너라. 고양이가 이렇게 호령하니 쥐들이 금세 우르르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더니 얼마 안되요. 구슬을 가지고 왔습니다. 고양이가 구슬을 찾았다니 개는 좋아서 펄쩍 뛰었어요. 그런데 개가 한사코 구슬을 자기가 가지고 가겠다는 겁니다. 자기가 구슬을 가지고 가야 주인이 저를 더 귀여워해줄 것 같아서 꾀를 낸 거지요. 고양이는 할 수 없이 개에게 구슬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길에도 또 강을 건너야 하잖아요. 갈대처럼 개가 헤엄을 치고 고양이는 개 등에 엎여 갔습니다. 개가 내 발로 헤엄을 쳐야 하니까 구슬을 입에다 물고 갔어요. 고양이는 개가 구슬을 잘 가지고 가는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 등에 엎여 가지고 가면서 구슬 잘 가지고 가고 있어? 하고 자꾸 물었어요. 그러자 개는 구슬을 입에 물고 있으니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개가 대답을 안 하자 너 혹시 구슬을 물에 빠트린 거 아니야? 하고 고양이가 물었습니다. 그래도 개가 대답을 안 했어요. 너 벙어리가 되었니? 구슬을 잘 가지고 있느냐고 고양이가 소리를 지르자 마침내 개도 화가 나서 이 멍청한 고양이 녀석아 구슬을 입에 물고 있는데 계속 물으면 어떻게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강을 다 건너고 보니 참 기가 막혔어요. 그렇게 애써 찾은 구슬을 물속에 빠트려 놨으니 개는 화가 안 풀려서 씩씩 거리다가 너 같은 멍청이 때문에 구슬이 물에 빠졌잖아. 하고는 혼자서 집으로 갔습니다. 고양이는 혼자서 강뚝을 왔다 갔다 하고 있었어요. 이대로 주인을 보러 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물속에 들어가서 구슬을 찾을 자신은 없었지요. 그렇게 가만히 있다 보니 날이 새어 해가 떴습니다. 오랫동안 아무것도 못 먹어서 고양이는 배가 몹시 고팠어요. 그때 어부가 강에서 그물질을 하다가 갓 잡은 물고기 한 마리를 들고 이리저리 살피더니 이놈은 병에 걸린 놈이구나 하고는 물고기를 강뚝으로 던졌습니다. 고양이는 배가 고프던 차에 잘되었다고 물고기를 입에 물었지요. 그런데 물고기 안에서 딱딱한 것이 씹혔습니다. 고양이는 이게 뭔가 하고 뱉어서 살펴보았어요. 그런데 물고기 속에 들어 있는 것은 개가 물속에 빠트린 그 구슬 이었습니다. 고양이는 너무 반가워서 구슬을 입에 물고 한다름의 집으로 돌아왔어요. 주인은 고양이가 구슬을 다시 찾아왔다고 고마워 하면서 집안에 들여놓고 가진 대접을 다 해주었습니다. 그때부터 고양이는 집안에서 키우고 개는 집 밖에서 키우게 된 거랍니다. 꾀보 토끼와 영감 옛날에 한 영감이 살았습니다. 이 영감 님이 뒷동산에 밭을 일궈 녹두를 심었어요. 녹두가 잘 자라서 잎이 돋고 꽃이 피고 열매가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영감 님은 날이면 날마다 녹두밭에 가서 물을 주고 김을 메며 정성껏 가꾸 왔대요. 영감 님의 뒷동산에는 토끼들이 살았습니다. 어미 토끼 아비 토끼 형 토끼 아우 토끼가 올망 졸망 살았습니다. 토끼들은 나뭇잎도 뜯어먹고 칡 넝쿨도 잘라먹고 쌀이 꽃도 따먹었지만 그 중에서도 녹두 열매를 제일 잘 먹었어요. 그래서 날이면 날마다 영감 님의 녹두밭에 내려와 녹두를 따먹었습니다. 영감 님이 그걸 보고 내 이놈들 개석 꼬라 하고 소리를 지르며 장대를 꼬나들고 내 다르면 토끼들은 와 하고 산 위로 달아났어요. 영감 님이 돌아서서 집으로 들어가면 토끼들은 또 내려와서 녹두를 냠냠 따먹고요. 영감 님이 작대기를 들고 나서면 토끼들은 또 산 위로 달아났습니다. 이렇게 날마다 영감 님은 토끼들과 숨바꼭질을 했어요. 영감 님은 쫓고 토끼들은 쫓기고 영감 님은 찾고 토끼들은 숨고 영감 님이 돌아서면 토끼들은 또 나오고 이렇게 날마다 숨바꼭질을 냈습니다. 하루는 영감 님이 좋은 꾀를 냈어요. 눈에다가 대추를 받고 귀에다가 밤을 받고 코에다가 곶감을 받고 입에다가 홍시를 받고 목에다가 목알을 받고 팔에다가 배를 받고 손가락에다가 살구를 받고 배꼽에다 호두 받고 살에다가 석류 받고 밑고멍에다가 유자 받고 다리에다 앵도 받고 발가락에다 자누를 받고서는 녹두밭 한복판에 내 활개를 활짝 펴고 들어 누워서 죽은 척을 하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토끼들이 녹두를 따먹으려고 떼를 지어 몰려왔다가 그 꼴을 보고서는 야 이것 봐라 영감님이 돌아가셨다. 에이구 불쌍해라 어서 갖다 묻어주자 하면서 한 토끼는 머리를 잡고 한 토끼는 허리를 잡고 한 토끼는 바른 팔을 잡고 한 토끼는 왼팔을 잡고 또 한 토끼는 이쪽 다리를 잡고 또 한 토끼는 저쪽 다리를 잡고 이렇게 떠매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이 골짜기를 지나고 저 비타를 타고 한 곡에 넘고 두 개울 건너 양지바른 명당을 찾아 하염없이 갔어요. 토끼들이 무덤자리를 찾아 영감님을 내려놓고 내 발로 호비작 호비작 땅을 팔 채 죽을 듯이 누워있던 영감님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벌떡 일어나서 두 팔을 휘저으며 토끼를 잡자고 달려드니 토끼들은 혼비백산 숲속으로 달아났어요. 하지만 아우토끼가 영감님 손에 잡히고 말았습니다. 요 놈의 토끼 맛 좀 봐라 녹두 대신 너를 잡아먹을 테니 영감님이 토끼를 꽁꽁 묶어가지고 장대에 매달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토끼는 장대에 대롱대롱 매달려 눈만 말똥말똥하면서 잡혀갔어요. 영감님이 토끼를 잡아먹겠다고 가마솥에 집어넣고 아궁이에 불을 떼겠다고 부시또을 가지러 방에 들어갔지요. 그 사이에 토끼는 가만히 솥뚜껑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나와서 살금살금 부엉문을 열고 도망갔어요. 그때 영감님이 방에서 나오다가 이걸 보고 쫓아갔습니다. 토끼는 울타리 사이로 빠져나가려다가 그만 울타리 틈에 끼고 말았어요. 그 틈에 영감님이 얼른 토끼 뒷다리를 붙잡았습니다. 토끼가 얼른 꾀를 내어 영감님 나를 잡으려면 내 다리를 잡아야지 왜 울타리 다리를 잡고 있어요? 하니 영감님이 깜짝 놀라 아이고 내가 토끼 다리를 잡는다는 게 울타리 다리를 잡았구나 하면서 잡았던 토끼 다리를 놓고 울타리 다리를 움켜 잡았습니다. 그 사이의 토끼는 깡충깡충 도망갔고요. 내 다리 여기 있다, 내 다리 여기 있다 하는 소리만 들렸답니다. 황새와 농사꾼 옛날 어떤 곳에 한 동사꾼이 살았습니다. 이 사람이 하루는 기다란 살포를 지팡이 삼아 짚고 논의를 하러 들에 나갔어요. 가다 보니 황새들이 여럿 날아와서 이 사람을 둘러싸고 마구 울었습니다. 이 황새들이 왜 이러나 하고 가만히 살펴보니 옆에 있는 나무 위에 황새 둥지가 있는데 그리로 큰 고령이 한 마리가 슬금슬금 기어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둥지에는 아직 잘 날지도 못하는 황새 새끼들이 슬피 울고 있고 그러니까 황새들이 이 사람을 둘러싸고 우는 것은 아마도 저 새끼들을 살려달라고 그러는 것 같았습니다. 죄 없는 황새 새끼들이 고령이한테 잡아먹히게 되었으니 너무 불쌍했어요. 그래서 농사꾼이 살포로 구렁이를 찔러 잡았습니다. 살포 끝이 뾰족하니까 창처럼 찌르면 단박에 구렁이를 잡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구렁이가 죽었습니다. 그때 살포 끝이 뚝 부러지면서 구렁이 몸에 박혔어요. 그렇게 해서 황새 새끼들을 살려주고 나서 몇 달이 지났습니다. 한 번은 이 농사꾼이 들 일을 마치고 집에 오다 보니 길가 개울에 팔뚝만한 잉어 한 마리가 흐느적 흐느적하고 있는 겁니다. 잉어라고 하는 것은 본 뒤 큰 강에서 사는 물고기인데 그게 조그만 개천에 있는 게 이상했어요. 이상하다 하면서도 마침 반찬거리도 떨어진 상황이라 그걸 잡아가지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가마솥에 넣고 푹 고아서 먹었어요. 그런데 잉어를 고아먹고 난 다음부터 이 사람 몸이 띵띵 붓기 시작하는 겁니다. 몸이 띵띵 부어오르면서 살이 시퍼렇게 멍든 것 같이 변하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 잉어를 고았던 가마솥도 시퍼렇게 되었고 잉어 국물을 담았던 그릇도 시퍼렇게 되었고 국물을 떠먹었던 숟가락도 시퍼렇게 되었습니다. 이게 모두 독이었어요. 잉어에는 독이 없는데 왜 그럴까 하는 생각에 용한 의원을 불러다 보이니 의원이 하는 말이 아주 사나운 독이 온몸에 퍼져서 도저히 고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몸은 하루하루 점점 더 부어오르고 고칠 방도는 없으니 죽을 수밖에 더 있을까요? 그저 집안에 틀어박혀 죽기만을 기다리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난데없는 황새들이 날아와 이 집을 삥 둘러싸고 막 우는 거예요. 황새가 몇 마리인지 모를 만큼 많이 왔는데 가만히 보니 몇 달 전에 살려줬던 새끼 황새가 그 틈에 끼어 있었습니다. 이제는 제법 자라서 잘 날았어요? 혹시 저 황새들이 날 살려주려고 온 건 아닐까? 농사꾼이 이렇게 생각하고 퉁퉁 부은 몸으로 밖에 나갔습니다. 몸이 하도 부어서 맞는 옷이 없으니까 옷도 안 입고 그냥 알몸으로 끙끙거리며 기어 나갔어요. 마당에 나가서 엎어져 있으니까 황새들이 우르르 몰려들더니 이 사람 몸을 막 쪼아 대는 겁니다. 그런데 황새가 쫀 자리에서 시커먼 피가 줄줄 흘러나왔어요. 한참 동안 시커먼 피가 나오다가 머지니까 부은 것이 다 빠지고 몸이 다시 전처럼 되었습니다. 독이 다 빠진 거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황새 덕분에 다시 살아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기운을 차리고 나서 대체 어찌 된 일인가 하고 잉어를 고운 가마소단을 다시 데려다봤어요. 그랬더니 그 속에 살포 끝 조각이 들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살포에 찔려 죽은 구렁이가 복수하려고 잉어로 다시 태어나서 일부러 이 사람에게 잡아먹힌 것입니다. 그걸 황새들이 알고 부리로 몸을 쪼아 독을 빼서 살려준 거지요. 황새 덕분에 살아난 농사코는 그 뒤로 오래오래 살아서 나중에도 황새들이 가끔 놀라오면서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다고 합니다. 형제 이야기 옛날 어떤 마을에 두 형제가 살았습니다. 형제는 마을 사람들이 부러워 할 만큼 사이가 아주 좋았어요. 형은 결혼을 해서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리고 동생은 형네 집과 가까운 곳에서 혼자 살았지요. 형제는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땅에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래서 가을에 곡식을 많이 거두었어요. 거두어드린 곡식은 형제가 똑같이 나누어 가졌습니다. 곡식을 나눈 날 밤 동생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형은 식구가 많으니까 나보다 곡식이 더 많이 필요할 거야. 그래서 자기 곡식을 덜어 형의 창고에 몰래 옮겨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형도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동생은 혼자니까 외로울 거야. 그러니 재산이라도 많아야지. 형도 역시 자기 곡식을 동생의 창고에 가져다 놓았어요. 아침이 밝았습니다. 형제는 자기 집 창고에 들어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곡식이 조금도 줄지 않고 어제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날 밤 형제는 또다시 자기 창고에서 곡식을 꺼내 서로의 창고에 몰래 쌓았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창고에 쌓인 곡식은 그대로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은 보름달이 온 세상을 환히 비추고 있었습니다. 다른 날처럼 형과 동생은 자기 창고에서 곡식을 들고 나왔습니다. 형은 동생 집으로 동생은 형 집으로 갔지요. 그러다 둘은 길 가운데에서 딱 마주쳤습니다. 아니 형님 창고에 있는 곡식이 왜 줄지 않나 했더니 밤마다 형님이 옮겨 놓으셨군요. 아우야 너도 나와 똑같은 생각을 했구나. 형제는 감격해서 서로 부둥켜 안고 눈물을 펑펑 쏟았습니다. 그리에도 형제는 언제까지나 서로 사랑하며 사이좋게 지냈답니다. 오늘도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행복한 젊은이 이야기에서 왕은 아들을 살리기 위해 행복한 사람을 찾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진 사람도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현명하게도 왕은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사람을 찾았어도 그에게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전혀 없었지요.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행복은 가진 것이 없어도 현재 만족했을 때 느낄 수 있는 것이며 행복은 다른 사람에게서 갖고 올 수도 빌려 올 수도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와 함께 편안한 잠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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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